3,400년 전 애국 그리고 2011년 다시 주목받은 이집트 2011년 1월 25일부터 18일 동안 전세계 언론은 매일 실시간으로 이집트에 관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화 혁명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던 중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다치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이집트의 대통령 이름이 무바라크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30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이집트 국민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민주혁명의 승리는 아프리카와 아랍 전체로 퍼져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아마 3,400년 전 출애굽 사건 이후 처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집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집트가 오늘날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 어떤 유물보다도 이집트의 미라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점과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집트는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여왕 이야기로 이집트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왕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년에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 나라들은 이집트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서 전시하면서 아직도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BC 20세기경부터 즉 4천 년 전에 이미 최첨단 산업인 농업을 선도했고 이후 최첨단 무기들인 병거들을 특별 병고와 일반 병고로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물론 출애국 당시 홍해 모두 수장시키긴 했지만요. 지금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또 한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견제할 만큼 세력을 키웠던 적도 있고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카르낙 신전, 오벨리스크 등의 건축물들도 모두 놀랍지만 미라의 비밀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옛날에 요셉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해서 120만 명의 무인금 노동력을 확보해 상상초월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인구조절 정책을 펴서 히브리 혈통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든 무서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일찍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천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집트를 한마디로 정의한 가장 대표적인 컨셉입니다. 한강이나 라인강, 센강, 템즈강 등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강을 중심으로 수도를 삼아 나라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그러하듯이 일찍이 강을 이용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일찍이 나일강의 장점을 잘 살려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고대 군동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들이 모두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같이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을 보면 이집트가 얼마나 풍요롭고 매력있는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6대 제국을 정리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본격적인 제국으로 정리하기엔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이 가진 제국에 대한 야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에 홍해의 무기들과 장군들이 수장되면서 제국 수립에 대한 야망을 일단 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애국의 바로 누구 왕이 다시 한번 제국의 야망을 불살랐으나 오히려 바벨론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나라를 빼앗겼으니 실제적인 제국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5대 제국을 다루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이집트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2011년 이집트만큼이나 고대의 애국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단 애국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라는 단위도 없을 때 요셉을 의지하여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애국에 내려간 그저 한 족장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국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배국과 추레국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배국을 앞두고 약속 있던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으로 내려간 히브리인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민족이라는 단위에 걸맞을 만큼의 숫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것이 애국 민족에게는 긴장을 가져오게 하죠. 바로 이때 애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국의 야망인 제국에 히브리인의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국은 히브리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더 나아가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면 애국 군인이 정복을 위해 자국을 비운 동안 히브리 남자들이 외부 침략 세력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가 애국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회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국의 정책은 일정 실효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지도자 모세의 출현은 애국이 제국의 길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출현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애국 경제력의 추락과 군사력의 홍해수장이라는 국가적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사실 모세가 애국에 나타나 히브리 민족의 출현국 이슈를 들고 나왔을 초기에는 고대 근동의 이목을 전혀 집중시킬 수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싸움하면 생각나는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처럼 상상초월의 결과 덕분에 두 민족의 충돌은 고대 근동 세계를 흔들었고 급기야 가난, 여리고성의 라압같은 여인의 귀에까지 그 사실이 국제 뉴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현국 사건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건이었고 고대 근동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유명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3400년 전의 출애국사클은 고대 근동의 국제 뉴스 실시간 검색 1위를 하였을 것입니다. 라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탄꾼들에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왁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왁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왁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압의 증언에 의하면 국제 뉴스를 통해 히브리 민족의 활력상이 고대 군동을 뒤흔들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3,400년 전에 애굽에 관련한 국제 뉴스는 추락하는 애굽의 소식이었고 2011년에 이집트의 뉴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30년 만에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 이야기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나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부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쌍둥이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에설을 통해 애돔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추리국기를 통해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스케일이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 개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전제가 이미 창세기 추리국기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나라, 민족, 세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 가정은 물론이고 한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란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넘은 민족주의의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이즘이 단어의 어미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총리인 요셉이 가난에서 온 형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총리 공간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열두 형제의 식사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장면이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의 민족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민주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등 어떤 단어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나라에서 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민족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주변 여타 다른 민족은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민족주의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국제관계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국은 임페리움의 소거적 개념입니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는 군사적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서부터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근대 초기 제국의 의미는 이러한 로마 시대의 선례와 거기서 파생된 유사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제국은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권력을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의미로 자치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신성 로마 제국처럼 공통된 최고 권위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양한 용토와 신민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은 모두 국가적 외교안보적 비상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제국은 예전에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남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해가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130만 명이나 확보함으로 충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정 숫자를 상비군인화 함으로 군사력을 통해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력부대 18만 5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제국주의를 펼쳤던 점을 상기한다면 다윗시대 130만 명의 상비군인화가 가능한 숫자는 아수르식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요합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요다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고 표현하면 나라 전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추레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가나안의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또 다른 말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 다윗이라고까지 명명하시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사장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오백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도 제사장 나라도 모든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지요. 차이점은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바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근간이 모세떼 레위기를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때문에 레위기를 놓치면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궁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으로 말미암아 무궁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즉 제사장 나라 경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공급받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경제와 국방 문제를 축으로 주변 온 나라를 흔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바로 제국의 본질인 것이지요.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애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요셉과의 관련 때문입니다. 야굽의 열한 번째 아들이자 야굽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종생활, 가정총무 생활, 억울한 죄수 신분을 거쳐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 다시 형들과 재회하는 말 그대로 반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폴 존슨은 다음과 같이 극찬하며 요셉을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명석하고 기민하며 지각이 뛰어났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뛰어난 이상주의자일 뿐 아니라 복잡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조용하며 근면했으며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였고 지적인 면에서도 뛰어났기에 자기 민족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애굽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풍년관리와 흉년이란 국가재난관리를 통해 고대 근동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놀라운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당의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국가비상행정체제로 전환 후 수학량 중 5분의 1씩 각 성업에 쌓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5분의 2는 많고 10분의 1은 적고 중앙에서 적치하면 모으는 데와 나누는 데 행정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축산업지식과 보디발집에서 배운 농경산업지식과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배운 교도행정의 교육이 요셉을 놀라운 실력자로 키웠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 요셉은 바로를 14분 정도 만나고 왕이 주는 괜찮은 선물 하나 챙겨들고 왕궁으로부터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안은 바로로 하여금 14년의 권력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요셉의 모습이 유감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보아서 알듯이 목축업의 천재였습니다. 목축업의 천재답게 야곱은 외삼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습니다.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더니 그 결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위가 많아졌습니다. 목축업 천재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곱에 내려와 당시 애곱에서 가증이 여겼던 목축업이 아닌 최첨단 산업인 농업에서 또다시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핫 이슈인 풍년과 흉년을 말하고 곡식 저장에 지방 분권을 내놓아 전국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뉴얼을 제시했으니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음으로 바로왕 개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고대 군동의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매우 크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왕은 풍년 7년 후 다음해에 풍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흉년이 오길 원했을까요? 풍년이요? 만약 8년째에도 풍년이 든다면 바로의 왕실 재정은 바닥났을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애곱 왕실은 재정에 많은 부부를 백성의 농작물을 사들이는데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흉년이 와야 7년간 비축해둔 식량을 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곱 땅과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곱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곱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곱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후 이런 경제적 축적을 기반으로 애곱은 제국을 꿈꾸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제국의 기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니까요. 어쨌든 요셉이 총리 9년차에 아버지와 가족이 애곱에 내려옵니다. 이때 애곱 상황은 2년의 흉년 경험으로 남은 5년 흉년의 끔찍함이 충분히 예고된 때입니다. 한마디로 총리 요셉 문값이 가장 큰 값일 때입니다. 요셉은 흉년 때문에 가족들이 애곱에 내려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애곱에 수백 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출애곱 시키실 것이라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천재 요셉은 목축업을 가징이 여기는 애곱인들과의 혼맥 차단을 결심한 후 목축업 선택의 카드를 뽑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한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요셉이 가족들의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가징이 여기는 애곱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애곱 사람들과의 혼사가 이어졌을 것이고 민족은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곱에서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입애곱 시킴으로써 민족을 잃은 후 출애급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민족을 위해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곱 백성은 흉년 처음에는 돈을 주고 애곱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놓은 식량을 샀습니다. 그 후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가져와 식량을 사고 가축도 다 팔고 나자 자신들의 몸과 논밭을 팔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애곱 백성은 종자를 주면 살 수 있고 논밭도 황폐해지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살고 죽게 됨이 요셉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요셉이 5분의 1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 토지법은 이후 로마 제국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는 생명력이 1500년 이상 가는 토지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셉이 애곱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당신들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자가 있으니 당신들은 그 땅에 뿌리시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당신들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시오. 요셉의 이 멋진 제안을 들은 애곱 백성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곱 토지법을 세워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이 애곱 백성을 기구로부터 구하자 애곱의 바로왕과 애곱 백성은 요셉에게 명예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71장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국장급입니다. 사실 야곱이 애곱에 머무는 동안 애곱을 위해 국가적 공헌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국장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에 대한 애곱 왕실과 백성의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요셉이 14년에 총리를 마치고도 12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국가행사로 확대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 먼 미래에 있을 출애곱의 예행연습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곱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호센 땅에 남겼습니다. 그때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으니 장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땅 거민 가나한 백성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제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세월이 더 지나 요셉도 그의 조상들처럼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문에서도 애굽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후 출애국기로 가면 요셉을 알거나 알지 못함이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은 후 해골까지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국대에 들고 나가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우수와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한 땅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장사됩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잊혀지지 않고 출애국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페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국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의 출현은 결국 출애국의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자 모세와 애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국기의 시작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의 출현은 히브리인을 긴장시켰고 노을날 만큼 불어난 히브리인의 숫자는 애굽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에 시동을 걸고 있던 애굽은 근동의 주변 국가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내에 히브리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은 먼저 히브리인을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여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자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둡니다. 따라서 애굽의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의 비협조로 처음에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국을 염두에 둔 애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간접적 압력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이런 끔찍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집안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왔던 그의 가족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역총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상에 둡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나일강가에서 애굽 공주에 의해 발견된 갈대상자 그 상자 안에서 있던 아기 모세 그 후 애굽 왕실에서 자라나는 왕자 모세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오히려 망명길의 길을 떠나는 모세 40년이 지난 후 애굽으로 돌아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세와 바로의 아홉 번의 협상 아홉 번의 협상에 동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재앙 그러나 결국 협상 결렬 이렇게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10가지 재앙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3D 영상 이상의 충격적 자극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맞은편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긴장이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전직 왕자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의 노조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까지는 앉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왕자 정도 되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게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와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40년간 애굽 왕실의 왕자로 살게 하셨던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와 바로왕의 입장이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당연했겠지요. 모세의 요구는 자기네 민족이 원래 가나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왕의 입장은 애굽 경제의 근간이 되는 남자만도 60만명이나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노예들을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협상이 결렬되고 바로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모세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후 모세가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각 집의 장자들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오은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짐이 있으리라. 아홉 번째 협상 결렬 후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사건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그 후 14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6월절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은 이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첫 명절이 되고 6월절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6월절은 애굽에게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아비규환의 날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밤중에 여왁께서 애굽당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난 것을 전부 치십니다. 그러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시라와 모든 애굽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지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굽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 무서운 밤에 바로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고 출발지는 국고성 라암셋이었으며 출애굽의 일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또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제국의 추락 홍해 사건 이야기입니다. 집에 초상이 나면 가문 전체가 거의 올스톱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어떤 중요한 약속도 약속이나 한 듯 다 취소되고 이 취소는 충분히 존중됩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모든 가정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왕의 장자에서부터 애굽 전체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었으니 나라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난 바로 그 밤에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도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계수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아 출애굽대의 여자와 노인 그리고 유아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크게는 250만 명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동반했으니 그 행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방향을 잡습니다. 블레셋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한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40년간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내려 백성이 농사짓지 않고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는 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 공부는 이후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변모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출애굽 후 두 번째 기적인 홍해 사건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일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물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바로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희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진퇴양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지치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게 하여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도 놀라운 믿음으로 바닷길로 직진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속 길 가운데 있는 애굽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바퀴가 벗겨진 병거들이 마구 달리며 날뛰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이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애굽 군인들은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병거든 무기든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도망하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된 바다를 육지로 건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천지에게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특별 병거 600대를 다 동원했으며 더 나아가 그 모든 병거에 애굽의 장관들이 직접 탑승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홍해에 수장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모든 고급 인력과 군사력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최신의 전투기 한 대만 손실해도 군에 큰 타격이 될 텐데 나라의 모든 전투기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국을 꿈꾸며 군사력 증강에 힘썼던 애굽은 그 새벽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군사력과 나라의 중요한 인력인 장관들과 제국의 야망을 홍해에 수장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어 출애굽 후 가난한 땅에 돌아간 지 500여 년이 지난 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출애굽 후 약 500여 년 만에 이집트의 왕과 솔로몬 사이에 국제정치에 꽂힌 정략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노동을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정치적 이유로 시집 보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솔로몬의 유일한 왕비로서도 아니고 천명의 부인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고대의 근동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보면 최신형 전투기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애굽의 그 위력적이었던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애굽 경제력의 마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남녀 120만 명 이상의 무인금 노동력을 다 내보낸 후 애굽은 더 이상 고대 근동에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가 500여 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애급 후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애굽산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자신이 타기도 하고 또 되팔기까지 하는 국제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건은 한 대에 은 600세계리오 말은 한 필에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모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 하나하나가 600세계리오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패는 몸을 다 가려야 하는 것이니 금방패라고 해서 크기가 작진 않았겠지요. 큰 방패를 든 200명과 작은 방패를 든 300명 도합 500명의 그 경호요원들은 정말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힘이 저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에게도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급기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사기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인들이 금 방패 대신 노수로 만든 방패를 들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지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르호보암 시대는 애굽에게 이렇게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협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섯 명이 백 명을 이기고 백 명이 만 명을 이깁니다. 국방과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로보암 시대의 애굽의 침략은 당시에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운명을 결정한 이오시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은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나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정말 어쩌다가 한 명씩 괜찮은 왕이 등장하곤 했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11기와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부식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11기와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왕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요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 당시 국제정세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오랜 친구 나라였던 스키타이의 배신으로 메대와 손을 잡은 바벨론에게 니누에이를 빼앗겨 제국 아수르로서의 생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아수르의 공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타이 대군의 무서운 공격 때문에 바벨론은 독립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키타이가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자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겨우 하란으로 소수가 옮겨가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론그 왕은 니누에이를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아수르와 니누에이까지 차지하고 고대 근동의 해고로 떠오른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바론그는 하란으로 올라가 일단 아수르 왕을 치고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차지해 애굽 군대와 연합한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니누에이를 되찾은 후 오히려 아수르의 모든 것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차지가 되게 하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때문에 바루누고가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 바루누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곧바로 애굽의 바루누고를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모기또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한기와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루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무기또에서 어이없이 남유다와의 치열한 전쟁을 벌인 애굽은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으나 느니웨 탈환에 실패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을 모두 잃은 바루누고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루누고는 요시아 왕에 이어 이제 치리를 시작한 지 3개월 된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끌어가고 대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여호아하스의 왕은 23세였습니다. 11개화 23장 34절입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애굽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남유다의 왕 여호야 김을 압박했던 것이지요. 여호야 김은 왕이 된 대가로 애굽의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11개화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나 근동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 김 왕은 바벨론의 압력으로 3년간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압력이 더 거세지자 이번에는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지요. 그러자 여호야 김 왕 4년째에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어서 남유다로 진격해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 대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가네설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열한기야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얘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 대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모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애굽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모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는 모두 애굽과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모기토 전투는 애굽과 남요다의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를 말하고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내려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한 즉 애굽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투였습니다. 모기토 전투로 유명한 모기토는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모기토는 헬라어 암아게톤으로 음역됨으로써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기토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아쉬움이 남는 곳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르노구 입장에서는 모기토 전투에서 시간과 전력을 허비함으로 그들의 제국으로의 야망이 한풀 꺾이게 된 아쉬움이 많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간 애굽은 남유다에게 남은 힘을 과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기간은 겨우 4년을 채 못가고 애굽 스스로의 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근동의 대세가 이미 바벨론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동의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자 당시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여우야킴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여우야킴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자 여우야킴이 바벨론에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애굽이 여우야킴을 더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우야킴이 3년 만에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기에 이르지요. 그러자 바벨론이 직접 애굽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왕 누부가네사리 유브라데 하숙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친 이야기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왕 바론우고가 결전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 연변의 갈그미스로 진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론우고의 의도를 알아차린 바벨론의 너부가네사리 바론우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급히 유브라데 강으로 향해서 결국 애굽의 수십만 군인들이 모두 전사하고 애굽이 대패해버린 전쟁이 되었답니다. 갈그미스 전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근동에서 명목을 유지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애굽은 전 지역이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후부터는 제국으로의 야망을 키우는 것은 그저 한때 꾸었던 꿈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8세기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나일강을 잘 활용해서 농사라는 첨단산업을 일으켰고 천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음으로 풍령과 흉령관리 14년을 통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월등한 경제력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요셉의 후손들을 로해와 하여 120만 명의 무인금 노동력을 기발으로 경제력을 극대화했었으며 좋은 말의 생산지였고 병거를 활용한 무기를 가지고 제국으로 나가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그들의 제국주의를 한풀 꺾게 만들었고 50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공주를 바쳐 혼인관계를 맺는 나라로 전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근동의 한 세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애굽은 곧바로 세력을 키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아수르를 견제하는 정도의 힘은 회복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단은 200여 년간 한민족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이 두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의 조공을 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수르 제국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애굽의 조공을 바쳤던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한기하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때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열한기하 23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세력 바벨론까지 등장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외교에 그들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레유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교와 국방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시팔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회계를 촉구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아수르와 아직도 강대국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애굽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애굽의 멸망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차례로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경영 이야기입니다. 애굽 제국 경영 키워드는 자연이었습니다. 일찍이 애굽은 나일강의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여 농업을 일으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이 예고되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요셉에게 통치의 권위를 주기 위해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30세된 요셉을 애굽 권력의 핵심부에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왕의 기대에 200% 부응한 총리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은 7년의 자연축복과 이어지는 7년의 자연재난까지 놀랍게 잘 대처하므로 매우 성공적인 나라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자연재난을 이용해 히브리 민족을 입애굽 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자연풍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어진 7년에 걸친 자연재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농부가 모든 신제품 농기계들을 도입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에 전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시면 땅에 씨앗을 심어도 풍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7년간 풍년이 계속되었더라도 그 다음해에 얼마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조건이나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애굽은 그들의 탁월한 솜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간의 풍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흉년 2년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흉년 2년차에 요셉의 중요성을 높이사 요셉의 가족 70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제국을 위한 정책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영화 살인 명령을 내리고 실시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군사적 행동에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칠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입에급시켰던 히브리 민족을 출여급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세를 애굽 궁정 한가운데로 보내신 후 다시 모세를 통해 애굽의 9가지 자연재난으로 애굽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는 영화 살인 명령을 내렸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셨습니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국가 차원에서 그 생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죽여 나일강에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애굽 제국의 꿈이 히브리 민족의 군사적 저항으로 저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연재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이나 자연의 재해는 나라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다 누리거나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인식이 지혜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제국이 만든 어떤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책 너네베 발굴기의 기록입니다. 1817년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스리아 왕국의 도읍지였던 너네베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스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도 오래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듯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스리아 왕국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위에 기록처럼 19세기까지도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아수르 역사가 지어낸 역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대변역으로 인한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유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 정도 가지고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 쳤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만한 태도이며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이 발달하여 최첨단 지식정보와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한 과학의 정보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19세기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즈음 아수르의 유적들은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로마의 지성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명명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아스리아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페르시아의 두 도시 국가 중 하나인 메디아를 언급하기 위해 아수르를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존재를 드러낸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수르에 대해 다음의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땅은 비가 적어 씨앗이 겨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정도일 뿐이지만 강물을 이용한 관계로 작물을 키우고 곡물을 수확한다. 여기에서는 이집트와 같이 강 자체가 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인력을 이용한 두레박 틀로 물을 밭으로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저녁에 걸쳐 이집트와 똑같이 많은 운화가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화 중 가장 큰 것은 항해가 가능하며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겨울철에 해가 뜨는 방향 동남쪽으로 흘러 다른 또 하나의 강, 즉 리노스를 열 안에 끼고 흐르는 티그리스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구학자 레이어디에 1846년부터 약 7년에 걸친 르네우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리노에의 발굴이 초기에는 난항을 겪다가 레이어드가 메소포타미아의 구릉 파는 비법을 하나 배우게 된 것이 발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오늘날까지도 고구학자들에 의해 답습이 되고 있는 비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보물을 발견하실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궁전이나 신전을 지을 때 우선 평지에 30피트 또는 40피트 높이의 기단을 진흙벽돌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폐허들은 이 단 위에 남게 되고 바람에 날려온 흙모래가 쌓여 거대한 인공구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어드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로 쌓은 기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기단이 발견되면 참호는 기단의 윗면과 똑같은 높이를 따라 수평으로 파야 합니다. 그보다 더 깊숙이 파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엿새 동안 섭질만 하던 레이어드가 구름 꼭대기로부터 20피트 약 6m를 파 내려가니 굽지 않은 벽돌로 쌓은 기단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는회의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가 종식되고 성경에서 말한 나홈서의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폴 존슨의 연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오자 아수레아는 점점 커가고 있었다. 살만에셀의 비문인 블랙 오벨리스케에 따르면 예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레아의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를 통해 아수레아의 공격을 무마시키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아수레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왕자에 오르면서 아수레아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복된 지역에 대량의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기원전 740년 그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문화의 의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내게 항복하였다. 모직으로 만든 채색옷, 아마포로 만든 옷을 나는 그의 조공으로 받았다. 기원전 734년에 그는 해안지대를 지나 애국강해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있던 엘리트 계층과 부자, 상인, 기술자, 병자들이 아시리아로 이주되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참고로 티글랏 빌레셋 3세는 BC 745년경 플루라고 불렸던 일개 병사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여 아수르 왕이 되어 아수르를 일략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는 기록에 의하면 정복력이 야수와 같았으며 군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시대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국 점령을 꿈꾸었고 애국을 기발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공구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누에는 그 성 위로 물이 범람해서 토사가 구릉 위로 20피트나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지 약 200년 후에 크세노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하여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발 아래 니누에가 누워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니누에 근처만 해도 1년 이상을 유적을 찾던 레이어드가 구릉 위로 토사를 6m나 파헤치고 들어가서 발굴한 니누의 석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월에서부터 200피트 60m 이상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으며 니누의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처음에 너비 160km 길이 640km 크기의 땅떼기를 소유한 작은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국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뻗어나가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 땅속에서 고고학의 도움으로 존재를 드러냈으니 아수르 제국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과 아수르 유적 이야기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박물관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두고 박물관을 찾는다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선두 다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제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대형 박물관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현재 약 200만 점 이상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영국에 관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에는 남의 나라 것들을 많이도 가져다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횟수가 늘수록 유물들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유물들을 인류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보게 하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을 주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손님 없이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대형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입구를 지나 왼쪽 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물들을 심혈을 기울여 천천히 살펴보니 전시된 유적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순서대로 전시를 해놓았구나. 특히 아수르 유적들은 모두 성경의 내용들 그 자체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의 아수르에 관련한 유물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만도 1106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 지하에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둘째 딸은 영국 대학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대형 박물관 지하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도 가끔 들어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의 말을 빌리자면 지하에 아직 전시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어메이징 앤 판타스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 홍보유연 같이 되었네요. 물론 아수르 유적은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에도 상당량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르브르 박물관의 아수르 유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유물과 유적이 있으니 성경을 믿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신화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미래학자는 역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스틴 헬 레이어드는 아수르 유적을 발견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슐레이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등장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가 고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늘 많은 것을 레이어드에게서 배웠고 레이어드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이어드 덕분에 아수르 유적들은 영국으로 많이 옮겨져갔고 아수르를 공부하기에는 성경과 대형 박물관이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정도의 요나가 아닙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요나서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사족을 원하지요. 요나서 4장이 끝나면 이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뉘우쳤으며 그 후 좋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선지자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입니다. 선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악한 죄 가운데 있고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국도를 긴장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말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욕을 한국 국민들이 거의 눈치채고 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적국 아수르로 가서 그들의 수도 니누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니 요나가 도망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또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자기 나라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 싹스를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씻습니다. 요나의 다시스로의 반전여행 때문에 큰 물고기가 고생 좀 했지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잠시나마 큰 물고기만 또 못한 요나였다고 놀릴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호텔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의 교륵에 의하면 니누에는 삼일길을 걸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그것도 아마 살살 전한 것 같습니다. 요나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돌아갔다가 살아나온 요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요즘 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살살 전했는데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제 위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요나를 택하셨나 봅니다.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리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합니다. 요나 3장 7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의 아들 아합이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했을 때에도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엘리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감격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 왕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며 좋아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몸살을 하신 분 같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너네회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네회 왕이 말합니다. 요나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네회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네회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도 아끼신다는 것이지요.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음 너네회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유대 민족주의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아수르는 이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를 계속하다가 150년 후 나홈 선지자에 의해 결국 아수르의 멸망선포를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출래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생활과 5년간의 정복전쟁을 거쳐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를 약 300년가량 보내게 되죠.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통해 마감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기억하면 쉽겠지요. 이스라엘은 500년의 왕정 중 처음 120년은 통일된 한 나라로 40년간의 사울시대, 40년간의 다위시대, 40년간의 솔로몬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을 한민족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문을 닫고 이후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잠시 닫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여 년간의 이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시기를 성경은 11기 상과 11기 하 두 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제국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11기 상 하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두 권의 역사책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역사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역사책은 잠시 뒤로 미루고 11기 상과 11기 하 두 권의 책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7번의 쿠테타를 통해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번의 쿠테타, 이는 얼마나 피비덴네 나는 역사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9명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 아하시아, 여오람, 예후, 요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리아, 살룸, 문화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남유단은 350년간 다윗의 혈통으로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으나 가끔씩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간 안타까운 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번째 왕 요호아하스, 12번째 왕 요아스,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한기하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아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한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아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열한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아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몇 명의 예만 살펴보았는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아보식의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통치와 반복되는 쿠데타로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제국주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문화헴이 왕위에 오르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인 살룸을 죽이고 쿠데타로 16번째 왕이 된 문화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국내의 혼란을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은 천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침으로 자신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이용합니다. 문화헴은 아수르 왕에게 받치기 위한 은 천달란트를 만들기 위해 백성 중 큰 부자들에게 각각 은 53개씩 강제로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화헴이 은 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왕 불은 폴 존슨이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편에 언급한 아수르 제국 초반 BC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 빌레스의 3세를 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티글랏 빌레스의 3세에 관한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불왕입니다. 이어 문화헴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인 부가히아를 죽이고 쿠데타로 18번째 왕이 된 베가 때에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며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1기와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 왕은 그의 외계 노선으로 발빠르게 아람과 동맹을 먼저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보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이 국가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가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의 대적에 앞서 오히려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하고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지요. 사태가 일으켜되자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은 18번째 왕인 베가가 또다시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열한기와 16장 7절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근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아하스는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아람왕 러시를 죽입니다. 이 일은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아도 조선 말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을 때 작은 빌미 하나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이 아수르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교 문서에 자신이 남의 나라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까지 편지를 써보내는 아하스 왕의 굴욕 외교가 정말 보기 민망하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굴욕적인 자료들이 의외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던 나라들은 이런 재미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전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서가 어렵다는 것은 예언서 공부에 시간을 그만큼 덜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쉬운 책은 한 번만 읽으면 대략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편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공으로 공부하는 책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는 것이죠. 한 번만 읽으면 다 이해되는 책을 일부러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서는 공부할 맛이 나는 책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서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속에 제국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언서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일단 예언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하실 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책입니다. 영어하면 공부, 수학하면 공부, 바로 이어서 생각나듯이 성경하면 공부가 함께 생각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7번의 쿠데타를 통해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특히 아왕의 아버지 오무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왕인데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오무리는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그 시대가 악했다는 증거지요. 오무리 왕과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악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엘리사가 엘리아의 뒤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아합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꿈꾸며 살만했을 3세가 유보라데 강을 넘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다메셋과 하맛 3개국의 힘을 합하여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셋과 하마세 3개국 연합국은 아수르와 카르카르에서 큰 규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3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아수르는 3개 연합국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라와트에 있는 궁전 비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비문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부인 시돈의 공주 이세베덴 온 나라를 휩쓸며 바할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각을 세우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은 가져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두 목수의 영감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던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두 몫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죄악의 길에서 도대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드구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하며 회계를 촉구합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경제 상황은 최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과 겨울에 지낼 별장들을 지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가며 최고급 바산의 소고기를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이불과도 같은 거독까지 빼앗아 추운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에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북 이스라엘의 잘못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B18세기의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는 B18세기가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19번째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오자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쌉니다. 열한교화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함으로 한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 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열한기야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아와 하맛과 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호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지지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혹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신 것은 북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집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20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에도 손을 뻗어 그들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외교정책과 아수르의 제국주의 이야기입니다. BC 8세기 북 이스라엘은 문화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왕들이 차례로 다스리고 있었고 동시대의 남유다는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기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기에는 아하스 왕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후반기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가며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하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부함을 시작으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밭,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야, 아사리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화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약임, 여호약인 시대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의 공격에서 피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내려놓으라 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형제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 결국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것이 문제될 것이며 셋째, 결국 아수르는 반드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제감각과 외교 정책에 선지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지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이미 허헌하게 뚫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계경영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놀라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수와 붙이듯이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워낙은 데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드러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남유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며 아수르의 저항에 보려는 무모한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곧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돕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동원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결국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앞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썼던 편지를 기억하시지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내려왔던 아수르는 그들의 의도대로 그리고 남유다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아수르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많은 조공을 가지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말로 적당히 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부엔 리시브가 확실히 있을 뿐이지요.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그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외교 노선을 바꿀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가득한 남유다에 아수르의 신들까지 수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몸 가득 받으며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위와 나라의 위기를 함께 물려주고 죽습니다. 남유다는 이후 약 150년을 더 버티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150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치명적 실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썼던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왕실의 것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일단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하스가 참담한 일을 또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 외교를 넘어 아하스의 치명적 실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 3세를 만나러 다메석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석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는 재단을 만듭니다. 왕이 다메석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재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세 재단과 여우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열한기하 16장 15절입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이르만 쓰게 하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개선식을 거행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스를 초대했었습니다. 개선식 하면 우리는 주로 로마를 생각합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개선식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경우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전리품들을 보여주며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종교적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를 통해 승화하지 않으면 전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군의 희생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경우 개선식은 개선장군이 네필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 후에 전쟁의 신에게 참배하고 그 신전의 문을 닫음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전리품을 주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개선식도 전리품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보기에 그 행사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던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제정하신 제사법에 무슨 더할 것이 있다고 아수르의 개선식을 흉내낸 것입니다.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여했던 아하스가 그곳에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에 아수르 신을 수입하고 아수르식으로 재단을 세우며 아수르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 앞에 있던 노단을 새로 지은 아수르 신전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게 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아침번제, 저녁번제, 왕의 번제, 소제와 국민의 번제, 소제와 전제를 모두 아수르 재단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은 아하스의 명령대로 매일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몸조 눕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마음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강대국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열한기와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로스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우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사실 내위기에서 주신 제사의 양식은 그 자체로 이미 손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난리를 쳐놓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에게 또다시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아의 국방 외교 정책 대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의 사역의 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해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상한 결혼을 해야 했던 호세야 선지자나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에서 예언한 이사야는 아스왕과 히스기아 왕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말로 몸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예언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제국주의를 펼치며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하던 시대였고 신흥 세력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며 자신들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국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려는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 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한 아하스왕과 전반전을 치르느라 멋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또한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 66장이나 됩니다. 이제 이사야와 국방외교 정책 대결을 벌였던 히스기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초반기 국가경영정책은 자주국방과 반아수르 친애국 외교노선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히스기야 왕의 정책들을 비판합니다. 첫째,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율법규정 준수에 국가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친애국 외교노선을 초래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경영을 믿고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외교적 충고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반아수르 친애국노선을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자세는 결국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아수와 다르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는 히스기야를 아수르가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인 31세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와 남유다의 성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면서 차츰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올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아 아수르의 공격에서 맞서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말합니다.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폴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이 계획은 암하리찌들의 비밀스런 지원이 있었고 실로함 터널을 개통하여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물저장소까지 물을 끌어들이고 남는 물은 기도론 시내까지 흘러가게 하는 배수로를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만약에 있을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도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물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7년에서 1870년까지의 고구학적 발굴을 통해 고구학자 캐슬런 케나는 이 터널을 발굴하여 역사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캐슬런 케논에 의하면 물을 끌어들인 거리가 1,200 규빗에 달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야심찬 공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요다의 모든 강한 성업들을 다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애워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에게 굴욕 편지 쓰기, 둘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응금 바치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요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모자라는 금을 채우느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는지 히스기야 시대의 경제 형편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더 많이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헌금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환란 중에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열한기상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쪽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쪽이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곧간에 두게 합니다.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분의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도 금 5천 달란트를 또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금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모두 줄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달이 은 1만 달란트와 노트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시대에 아수르에게 보낼 조공으로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다니 그동안 여러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고 바친 조공이 얼마나 상상초월할 만큼의 액수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히스기아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대입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비로소 히스기아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아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의 도움과 조언을 들으며 나라를 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언어천재 랍삭의 무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가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업들을 빼앗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랍삭에게 라기스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게 하여 히스기아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랍삭이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 곁에 질을 치고 히스기아의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사관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랍삭이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아람어를 말할 수 있으면서도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아의 대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의 대신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아의 대신들인 엘레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이에게 말합니다. 성 위에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아람어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치면 우리 영어로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삭이가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2절입니다. 랍삭이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삭이는 히스기아 대신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랍삭이는 그의 자국어인 아수루어와 당시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와 유다 방언까지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천재 랍삭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지하기가 이를 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랍삭이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지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루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여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왁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루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루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혹시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루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개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히스기아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더냐라는 말입니다. 랍사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가 비록 삼계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한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모두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사개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너뉴웨이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객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개의 말은 그저 허섭 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일찍이 여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음 너뉴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음 너뉴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 장수 랍사개가 남유다 말로 한참을 떠들었으나 히스기아의 대신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아가 이미 대꾸하지 말 것을 말해 놓았을 뿐 아니라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의 죽음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대신들을 통해 랍사개가 한 말을 전해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아 왕이 성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일 히스기아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았다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랍사개에게 항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아는 이 사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지만 히스기아의 놀라운 기도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구롭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해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명은 모두 죽고 맙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즉 시체뿐이라 폴 존슨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대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프스는 랍사계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밤에 18만 5천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속에는 주의관과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주력부대 18만 5천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죽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는의 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11기야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앗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움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누리회는 연하의 전도를 받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 만에 아수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극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즉 하나님께 중한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고장나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누리회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나움 선지자는 누리회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리회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나움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이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누누에이를 덮어 그 위에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누누에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은혜와 극류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는 누누에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게 할 것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움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고칠 수 없고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국의 말로입니다. 나움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 제국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BC 609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상아시아의 주인자리를 완전하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너누웨이는 BC 612년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긴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BC 610년 하란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을 계승할 야심을 품고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하려 했던 애굽의 바로 누구가 BC 609년 하란을 재탈환하려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BC 609년 제국으로서의 깃발을 완전히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던 아수르의 왕들도 모두 사라지고 아수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박수를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랜 세월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 나시리팔 왕은 지문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만의 에셀 왕은 자기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칭했으며 티글랏 빌레셀 왕은 내 손은 마흔두 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레리브 왕은 자기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으며 에셀 핫돈 왕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파니팔 왕은 자기 자신을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삼천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들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던 아수르의 수도 느리웨이는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 도시 위로 육메타나 토사가 쌓여 빛이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2450년 이상 그 존재를 깊은 땅 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통치자 다윗과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했으나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이며 나는 주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교만했으나 다윗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리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 경영 키워드는 경계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킴으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예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지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는 대제국에 의해 재편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주의 경계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유한 각 민족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수르 민족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수르 민족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연하를 설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너누에로 보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므로 너누에의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들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 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보금이어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요다로 공격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사마리아까지는 정복했으나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육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엽기 3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굴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의 그의 몽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리야 인간 삶의 경계를 제국이 정하지 못합니다. 거주의 경계뿐 아니라 바다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히스기아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먼저 히스기아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성경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반면 세계 역사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풍성합니다. 아수르의 주력부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자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대 군동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요다를 치러 갔다가 군인들이 전멸됐다니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물론 전쟁사를 보면 점령군들이 어느 나라를 침략했다가 풍토병에 걸려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또는 많은 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군인들을 잃었다는 기록은 전쟁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명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폴 존슨은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패스트, 즉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도 전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즈음에 히스기아는 안타깝게도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히스기아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히스기아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아가 시임이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아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근동의 국제 뉴스에 또 떴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전멸사건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이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아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빛이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1왕조의 6대왕 함모라비 왕의 함모라비 법전 편찬에 대해 들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규모의 나라로 성장합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에 바벨론은 스스로의 내분으로 아수르왕 살만에셀 3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바벨론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비록 아수르의 보호할에 있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고 강대구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음 히스기아는 바벨론 특사의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자진에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국내의 비밀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꽃, 응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아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의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못들은 비밀무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수르에 보낼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의 금을 긁어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안 봐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은 남유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아는 엉뚱하게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줬으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히스기아는 바벨론 특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특사는 정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를 찾아옵니다.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무엇을 물었는지를 히스기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그런데 일단 연장받은 15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아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왕과 히스기아 왕 시대를 살면서 아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하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서는 나라가 건져질 것을 예언한 데 반해 바벨론 제국에게는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바벨론 제국 정책과 1, 2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는 연장받은 생명 15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문하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긴 세월을 통한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잘 했는데도 문하세를 기억하시면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열한기야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문하세의 악행이 돌을 넘자 하나님께서는 문하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왕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야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해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해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문하세에 이어서는 아문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언급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의 백성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죠. 어쨌든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 누구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 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 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군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여호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호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안문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열한기야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야 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열한기야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청소년들을 임질로 끌어간 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그 후 여우야김이 죽고 BC 598년 여우야김의 아들인 여우야김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우야김도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우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아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역대야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가네살이 또 여우야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야 36장 10절입니다. 그 해에 너부가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우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우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바벨론은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녀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1차 포로들은 너부가네살의 인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들은 바벨론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예루살렘에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BC 605년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녀엘과 3명의 천재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은 이때 굉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그 프로젝트 내용을 말합니다. 다녀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다에서 끌려온 10대 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바벨론 제국 경영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에 이어 BC 598년 바벨론은 2차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요약인 왕과 에스켈을 포함한 1만 명의 예루살렘의 고급 인력들을 함께 끌어갑니다. 2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10달 5일 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큰 정체성 혼란 가운데 괴로움을 겪은 그룹입니다. 이 2차 포로들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켈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끌려온 포로들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히려 잘 살아남아 후손들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후손 가운데 학계, 스가리아, 에스라, 느예미아와 같은 월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3차 포로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 3차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즉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예루살렘은 초토화시키고 무거운 노슨 깨뜨려서까지 다 들고 가져갔습니다. 포로 다니엘과 포로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1차로 남유다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선발 기준이 실로 대단합니다. 핏줄이 왕족과 귀족이어야 하고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며 왕궁에서 어울릴 만큼의 예법을 이미 배워서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갖춘 소년들이 기준입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에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년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끌어갔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인질교육,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때문입니다. 이전 아수르 제국은 민족혈통 혼혈 정책을 펼쳤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은 망한 아수르가 실행했던 정책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벨론이 제국의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정복한 각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민족교육을 시켜 그들을 정복지로 돌려보내 바벨론 제국의 이득 민족화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기네 발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변형된 형태를 띄긴 하나 로마 제국도 채택하고 대형 제국도 채택하는 제국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가 되기도 하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로 일단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왕은 그들에게 왕실의 음식과 옷을 제공하여 호의를 베풀면서 바벨론의 계획대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음식 대신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어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제사장 나라의 율법 교육을 동시에 철저히 학습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처럼 바벨론에서는 각국에서 끌려온 천재 소년들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3년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박사과정과 같은 공부였지요. 그런데 그 중 남유다에서 끌려온 4명의 소년들이 각국의 소년들에 비해 가장 월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증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던 중 애굽의 바로왕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너부가네살왕의 꿈사건이 터집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너부가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가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런데 바로와 달리 너부가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너부가네살 왕은 권력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다니엘 2장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아주 무서운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없는 갈대아인들이 대답합니다. 다니엘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너부가네살의 꿈을 맞추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자 진노하고 통골한 너부가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박사들은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기안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창세기, 출애극기, 레유기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책 5권을 공부했었기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지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이 말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의 이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에 가서 너부가네살왕과 대면하여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요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메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녷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갓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요 한마디로 마징가제트 보셨지요? 자신의 꿈의 몽조에 대해 작은 힌트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너부가네살이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전하며 예물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그 고약했던 너부가네살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출세길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너부가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부가네살의 꿈은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즉 4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남의 나라로 끌려가 바벨론 국비장학생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상 인질로 살면서도 레위기 법대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너부가네살의 꿈을 통해 제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너부가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에게 세계 경영권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공부해서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문을 닫을 것을 알았습니다.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세워져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한 사람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변동 속에서 3대 제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만큼 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국의 정점에서 최고 행정가로서 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제국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재로 쓰임받을 만큼의 월등한 실력을 갖춘 최고 행정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니엘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쓰임받은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공식 문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평생 공직에 있었음에도 고발할 근거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다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총리로 물망에 오르자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잡을만한 꼬투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데 실패한 페르시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다리오 왕을 위한다는 취지의 엉뚱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30일간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든 것은 사실 다리오 왕을 우롱하는 일이었고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묘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신하들의 계획대로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려들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오늘날도 우리는 다니엘하면 사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림만 봐서는 다니엘이 라이온킹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나서야 페르시아 신하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철야와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에게 필요한 신하였습니다. 왕은 충성하는 신하를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의 2차 포로는 BC 598년,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우야킨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겔을 포함해 1만여 명을 끌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서의 시작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우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하 땅 그발 강가에서 여우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우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든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끌려온 포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만여 명의 남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을 자신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을 에스겔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이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한 이유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여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부터는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월등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총독 수룩바벨도 등장하고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총독 누에미아 같은 월등한 인재들도 페르시아에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장례를 위해 참 많이도 울었던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을 테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예레미아가 친 바벨론 주의자이고 매국노라고 미워하며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아의 가슴 아픈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18장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아 20장 2절입니다. 바수 우리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우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묻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아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아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아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이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아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아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상황이 이러하니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었노라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아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아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아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개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업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왕이 된 지 4년째에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거짓 예언을 늘어놓습니다. 예리미야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야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네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야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차와 2차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냐의 말에 환호를 합니다. 하나냐의 말이 귓가에 달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징계를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기간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왜 굳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수학천재 하나님의 정확한 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온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온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 뒤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각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 26장에서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의 시드기아 왕 때까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모두 개소하시고 70년간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야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나안께서 개소하시고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기로 작정하신 기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다니엘이 받아서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날 것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도 바벨론 제국이 70년이면 망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화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화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왕과 선지자의 비밀 회동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들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일을 빈번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굴 속에 예레미야를 가둔 서기관 요나단이 음식조차 주지 않고 여러 날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때 시드기아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아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지요. 급기야 예레미야가 시드기아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아가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머물게 하면서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을 또 전하자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아를 협박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수 출신의 왕궁 환관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드기아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자 왕이 구수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량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덕분에 예레미야는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그가 내려준 줄을 타고 겨우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시드기아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르면서 자기와의 회동을 비밀에 붙여준다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심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숙례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경우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 오히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책임자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러워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산륙과 약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이 비밀 회동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입니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토록 시드기아가 중요하게 여긴 그의 체면은 비참한 그의 최후와 크게 반비례됩니다. 시드기아 왕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유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점령하지 못하고 포유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은 시드기아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할 경우 그의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면서요. 그러나 시드기아는 끝내 바벨론 왕의 회유나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18개월을 성 안에서 버팁니다. 18개월을 한 대잠을 자면서 예루살렘 만을 노려보았던 바벨론 군사들은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결국 참았던 분노를 뿜어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메.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미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아는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아라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드기아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복들을 대동하고 참호를 통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이때 변절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바벨론인에게 고해 바쳤다고 합니다. 이에 바벨론 병사들이 날이 밝자 급히 시드기아를 추격했고 결국 시드기아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바벨론의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납니다. 시드기아의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의 왕에게 처해지는 일반적인 보복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아가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모두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당시 시드기아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두 아들은 어린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아가 그의 두 눈으로 마지막에 본 것이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던 체면을 중요시하던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여우야긴 왕의 나중 모습을 보면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더 안쓰럽습니다. 성경에는 여우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째에 바벨론의 왕이 여우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죄수의 옷을 바꿔주었으며 여우야긴은 남은 평생 연금을 받으며 바벨론 왕과 늘 식사를 함께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여우야긴 왕과 같은 대접 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불타고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왕 여우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에스게리 그린 성전 조감도 3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18개월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대잠을 자야 했던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그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릅니다. 왕궁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족들의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수어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5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의 19제 해 5제 딸 10제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비천한 자들 소수만을 포도 농사를 위해 남겨두고 모조리 잡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3일 혹은 5일 이렇게 약탈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탈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자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일단 보이는 대로 죽이고 여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에 내몰립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쓸만한 것들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되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불에 타고 무너지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는 아기가 있어서 가보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에서는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웁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업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여 년 만에 남유다도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예루살렘 땅을 안식시키신다는 것이고 그 뜻은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시드기야에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고 백성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죽어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울다 지친 예레미야가 새벽이 되자 몸을 다시 추스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아플 때 바벨론에서는 동시에 에스겔 37장의 마름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바벨론에서 에스겔의 눈물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름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왁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조감도를 주십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으로 동향한 문, 안뜰의 남문, 송소 내부, 성전 곁의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재단과 재단 봉원에 관한 귀례, 성전 출입에 관한 귀례를 주시면서 결국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성전의 소망을 주신 것은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성전 조감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과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루 기간이 징계가 아닌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크크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야기와 바벨론성 스케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 바벨론 주의자로 오해를 받으며 매국노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가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절망 중에 살고 있을 동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과 극률이 무궁하시기에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고 70년이 차면 바벨론도 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또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편지가 다행히 다니엘의 손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잠깐 바벨론 성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양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약 14마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이면 1마일이 1.6킬로미터이므로 한쪽 변이 22.4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56마일로 90.16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주와 상인방도 마찬가지로 청동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로 물이 가득 차서 깊은 혜자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사두 전차를 타고 지날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 중앙에는 유프라데스강이 흘러 도시를 갈라놓았답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프로젝트 하나님의 인계양성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학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교육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출애급한 후 3개월 만에 도착한 신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후에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율법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40년 동안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에서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들의 제국 정책으로 바벨론식 민족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끌어온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교육을 시켜 제국 전체를 바벨론 민족주의화 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월등하게 살아남은 다음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결코 교육에 의해 남유다 사람들이 밀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지내고 오면 그들이 훨씬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남유다 출신으로 후에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룩바벨과 느헤미아는 월등한 행정가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투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느헤미아 12장 47절입니다. 수룩바벨 때와 느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아내고 남유다로 귀국해서는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인생을 월등하게 살아갔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수와의 13대 손이오,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오, 엘라하살의 15대 손이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요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바벨론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언뜻 보아서는 남유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들을 뿌리채뽑을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직접 맞닥뜨린 바벨론 제국 교육과 하나님의 율법 교육은 게임이 되지 못했고 바벨론은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굽을 비롯해 고대 군동을 모두 손아귀에 넣은 무서운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연 너부가네살은 43년에 걸친 통치를 통해 군사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건축사업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너부가네살이 죽자 바벨론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부가네살의 아들 마루둑이 2년간 다스렸고 마루둑을 살해한 마루둑의 매부 네리글리살과 네리글리살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너부가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보니두수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수는 하란 출신 귀족의 아들로 너부가네살 이후 가장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너부가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백성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데 반해 나보니두수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수의 아들 벨사살대에 마루둑신을 섬기는 너부가네살 집안과 바벨론 사람들이 나보니두수와 그의 아들 벨사살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고레스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왕이 귀족 천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술잔으로 사용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술잔을 삼고 그들의 온갖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협에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놀라 소리지르며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다 불러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맞추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벽에 쓰인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자 왕의 부인이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너부간에 살 때에도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맞추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네이다. 왕의 부친 너부간에 살 왕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불려온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말하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벨사살의 나라가 끝났다는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조선을 내려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선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당시 벨사살은 이미 바벨론 국민들에게 부적당한 통치자로 낙인이 찍혔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해오면서 티그리스강의 오피스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바벨론 송으로 전투도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백성은 벨사살을 미워하고 오히려 고레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경영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생각은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노동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양식으로 먹이시며 집중하셨던 것이 율법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의 제국을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제국의 정책으로 세운 바벨론은 오히려 제국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인 70년 만에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육 대표선수가 바로 다니엘이지요. 바벨론의 너브가레살은 다니엘을 자기 계획대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충성스러운 식민신화로 만들어 유대 민족 등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제국 깃발 아래 영원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브가레살의 꿈을 통해 아수르 제국의 끝을 본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끝이 어떠할지를 알게 하시고 이어질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제국들을 예언함으로 행정가인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어떤 목적을 가진 세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목적성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7권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3.7km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바로 테헤란노입니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이죠. 1977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시장이 방한하면서 삼릉로였던 그 길이 테헤란노로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물론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어떤 도로명에도 워싱털로가 없고 베이징로도 없는데 테헤란노가 있다니 이란이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나라였네요. 그런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39권 중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계, 스가리아,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 말라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와 선지자로 활동한 다니엘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는데 이 사건과 성경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리아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학계, 스가리아, 벌써 3권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것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되고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탄생시킨 기록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페르시아와 관련한 네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세프스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가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뒤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느헤미아이고요. 그러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페르시아와 관련한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아입니다. 그리고 그 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총독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학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화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해 여화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화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일곱군의 성경과 페르시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애굽의 바로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와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데와 바사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로 직접 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애굽의 바로왕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을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과 출페르시아라는 구약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입기 9장 12절입니다. 여왁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출애국과 출페르시아의 두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감동시키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때의 바로와 모세 때의 바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세 때의 바로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요셉 때의 바로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이 말을 마친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고 소리지릅니다.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워 애국 정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바로왕은 고약하기가 이를 때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나라의 기록에도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조선을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가 메대와 바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귀래 혹은 바사와 메대와 같은 말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메대와 바사는 어느 나라를 일컫는 것일까요? 단열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래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에스더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 개의 도시국가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테베와 고린도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페르시아도 고레스 왕에 의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빛이 3000년부터 시작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이 센 두 국가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메대와 바사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와 성경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기가 역사책의 표기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에는 주로 메대가 바사를 다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반전시키고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하여 제국으로까지 발전시킨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이세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리비아의 왕, 그리고 그리스의 현인 솔론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당시 메대가 바사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아스티아게스라는 메디아의 왕이 페르시아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만다네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딸 만다네가 소변을 누웠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에 물이 범람하는 꿈이었지요. 아스티아게스 왕은 메디아의 정치인들이자 해몽가들인 마고수들, 즉 사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청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등 고대로부터 왕이 꿈을 꾸면 늘 이렇게 번거로워지나 봅니다. 사제들이 말한 꿈의 해몽은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결국은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 메디아인들 중에서 사위를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도 중류층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었던 칸비세스라는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딸 만다네가 임신했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은 전보다 더 회개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하르파고스라는 자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다네의 아들을 산속에 있는 소측이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때마침 소측이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측이의 아내는 만다네의 공주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기르고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왕자의 시신으로 하여 왕자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만다네와 캄비세스는 페르시아로 이주를 하죠. 그렇게 메디아에서 소측의 아들로 살고 있는 만다네의 공주의 아들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소측이의 아들은 그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왕으로 뽑혔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고하게 하고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심하게 매질당한 아이는 메디아 귀족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소측의 아들에게 맞고 온 것에 대해 분했던 신하는 왕에게 소측의 아들을 고발했고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소측의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한눈에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본 아스티아게스 왕은 늠름한 외손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고레스를 그의 친부모인 만다네와 캄비세스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을 속인 신하 하르파고스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를 식사에 초대하여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 요리한 음식을 먹게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여 만든 요리를 먹고 원한을 품은 하르파고스는 결국 아스티아게스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 고레스를 메디아와 페르시아 전체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는 메디아의 도시 에크바타나로 진군하여 메디아를 차지한 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힘을 합하여 29년간 제휘하면서 리디아, 아스티아, 바벨로를 정복하고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정복하여 제국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스티아의 지배자가 됩니다. 고레스가 왕위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었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고레스의 리디아 정복은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디아 정복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는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오늘날의 터키인데 당시 리디아의 부는 근동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 조공을 받은 최초의 왕이었지요. 고레스는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로 쳐들어가 도시를 포위 공격하여 2주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고레스는 장작둠이 위에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올려놓고 불에 태워 그를 처형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고레스의 가슴에 와닿았고 고레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보니 크로이소스는 그리스의 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솔론을 찾는 크로이소스가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크로이소스를 장작둠이 위에서 내려 그를 살리려 했으나 이미 장작둠이에는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작둠이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에 하늘이 크로이소스를 살렸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그를 장작둠이에서 끌어내려 그와 대화를 시작했지요. 크로이소스는 오래전 리디아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철학적 사고에 대해 고레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각국을 여행 중이던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한 명인 솔론이 리디아를 방문해서 크로이소스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복락금을 바치고 있던 고대 근동의 최고의 부자 크로이소스는 아테네에서 온 솔론을 보자 자신의 부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솔론이시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원하는 대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솔론이 크로이소스를 지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론은 아테네의 어떤 가난한 집안에 효자 두 명을 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의 순서 안에 들었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론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크로이소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크로이소스는 그제서야 솔론이 했던 말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해주자 고레스도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로이소스와 대화를 하면서 고레스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크로이소스는 고레스의 평생 친구 겸 조언자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는 그의 아들 칸비세스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크로이소스를 평생 가장 정중하게 모실 것을 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레스의 병사들은 습관대로 리디아의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리디아의 모든 부가 이미 고레스의 것인데 왜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고레스는 크로이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병사들의 약탈을 중지시켰고 리디아의 모든 부가 그날부터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디아를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는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제국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후에 고레스 대왕으로 불리게 되고 페르시아 백성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통해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된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아수르 제국의 혼혈주의나 바벨론 제국의 인질 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 펴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인질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버지 고레스 왕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애굽의 술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맡은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백성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증언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주를 건축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현재 살던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라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껏 예루살렘에 헌금과 헌물을 해도 된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해외에서 살면서도 1년에 3차례 최소 한 차례라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로 3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각 나라의 사람들을 구분하며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남유다의 구성원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출애굽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으로 바벨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모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고레스 왕이 29년간의 제위를 끝으로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후손도 남기지 않았고 제위기간도 8년이 채 되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눈에 띌 만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 점령입니다. 캄비세스의 아버지 고레스가 백성에게 아버지로 불린 반면 캄비세스는 폭군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은 장사꾼으로 불렸고요. 캄비세스는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 전 자기 친남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여동생 아토사 나중에 다레이오스의 왕비가 되는데요. 이 아토사와 메로엘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그러나 얼마 후 메로엘은 그의 현력 스메리디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 침략 중에 있던 캄비세스에게 어느날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아 수사성에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캄비세스는 스메리디스를 죽이라 명령을 내렸던 신하 프랙사스페스를 불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랙사스페스는 자기 손으로 분명히 스메리디스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성에서 왕으로 타고 있는 스메리디스는 가짜인 것이겠죠.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말에 올라탔던 캄비세스는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제위 7년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도 페르시아에서는 가짜왕 스메리디스의 통치가 그 후 7개월간 계속됩니다. 캄비세스의 제위기간은 7년 5개월이었고 가짜왕 스메리디스의 통치 7개월을 포함해서 보통 캄비세스의 제위기간을 8년이라고 말하죠. 당시 페르시아의 가짜왕 스메리디스는 메디아 출신 사제의 동생으로서 캄비세스가 죽였던 고레스의 아들과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메리디스가 공식적인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고 모든 명령은 그의 형인 사제가 직접 내리자 이 일에 대해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 귀족인 오타네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 딸을 스메리디스에게 시집 보내 스메리디스가 가짜임을 밝혀내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타네스는 자기의 두 명의 친구들에게 스메리디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 명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여 여섯 명이 가짜왕 스메리디스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에 도착함으로 일곱 명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일곱 명이 스메리디스를 끌어내리고 반란을 꾀하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스메리디스의 형 마고스 즉 사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집트로부터 캄비세스의 왕의 신하인 프렉사스페스가 도착합니다. 스메리디스의 형은 오히려 프렉사스페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프렉사스페스에게 백성 앞에서 지금의 스메리디스 왕이 고레스의 친아들임을 공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요. 드디어 정해진 날 많은 백성이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프렉사스페스는 지금의 스메리디스는 가짜고 고레스의 아들 스메리디스는 자신이 직접 죽였노라고 말하고 왕궁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기회로 오타네스를 포함한 7명은 성으로 쳐들어가 스메리디스와 사제 즉 마고스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후에 페르시아인은 이 날을 어느 날보다도 중요하게 여겨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이 날을 사제들인 마고스들을 살해하는 축제 즉 마고스 살해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이후 매년 이 축제 일에는 어떠한 사제들도 문밖에 나오지 못했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사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유대민족에게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유대민족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7명의 나라의 중진들은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에 대해 토론을 거듭합니다. 결국 한 사람 독재체제로 나라의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 중 처음 스메리디스가 가짜임을 밝혀낸 오타네스는 이 경쟁에서 먼저 물러나 그의 가문은 평생 치외법권을 인정받기로 하고 6명이 왕위를 두고 시합을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6명이 날을 정해 말을 타고 정해진 곳에서 경주를 한 후 가장 먼저 크게 히잉하고 소리를 내는 말을 탄 주인을 왕으로 결정하기로 합의를 온 것입니다. 마침 다리오의 하인 중에 뛰어난 마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오를 크게 돕습니다. 다리오의 말을 전날 밤 앞말과 교배하게 한 후 그 앞말의 소변을 도착지점에 미리 뿌려놓았던 것이지요. 6명의 말탄 사람들이 도착하자 다리오가 탄 말이 자기 앞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크게 울어주어서 결국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조금 쉬어가는 이야기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애굽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직책이 얼마나 높은 고위 관직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감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이 왠지 썩 달갑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그 과목에 갇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왕의 잔을 받들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과 직접 대면하는 상당히 높은 관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아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그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페르시아의 기록을 보면 다 안과 같습니다. 칸비세스가 그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몰래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왕의 최고 측근 프렉사스페스의 아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렉사스페스는 칸비세스가 가장 믿었던 신하이고 그 신하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칸비세스는 페르시아의 관직 중에서 매우 고위직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프렉사스페스의 아들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왕의 총에도 지극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국과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의 어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높은 국가의 관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총독 수루파벨 1차 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제국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귀한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한의 지도자는 페르시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수루파벨입니다. 수루파벨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수루파벨을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총독이란 왕 대신 통치를 위해 파견된 최고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수루파벨이 구들과 나란히 공직에 있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보낼 적임자로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유대 총독에 부임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 왕이 통치하던 첫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 고레스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던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정복을 완전히 끝내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다시 시작한 원년, 즉 BC 539년을 말합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루파벨과 다리오 왕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루파벨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만약 왕이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원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수루파벨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직을 맡게 되었고요.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 어느 날, 그는 측근들과 가족들과 메대와 바사 귀족들과 인도, 에디오피아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127개의 지역의 군대 사령관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오는 잔치가 끝났음에도 잠이 오지 않자 새 경호원을 불러 대화를 나눴답니다. 다리오는 대화를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 위에서 잠을 자게 해주고 금 굴레를 단 병가를 타게 하고 세마포 옷에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할 것이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의 사촌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리오는 첫 번째 경호원에게 어째서 술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고 두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왕이 가장 강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호원에게는 어째서 여자가 가장 강하지? 그리고 어째서 진리가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강하지? 라는 질문을 주고 다음 날 이를 두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술과 왕과 여자의 강함에 대한 논리가 펼쳐졌습니다. 최우승자는 수료바빌이었습니다. 물론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수료바빌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수료바빌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료바빌은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리오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마음에 의도했던 계획을 다리오가 실천했음을 뜻합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 2년째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재개됨으로써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세프스는 또한 총독 수료바빌의 지도하에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그의 책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작년만 계산해서 유다와 베냐민 집하 사람들이 4만 6,280명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74명, 여자와 아이들은 4만 742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128명, 짐꾼이 110명, 성물을 돌보는 사람이 392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66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종들과 짐승들도 많았고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돈을 기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총독 수료바빌의 믿음과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의 탁월한 실력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1차 귀환자가 4만 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마리, 노세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안타깝게도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귀환공동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다는 거짓 보고를 페르시아의 왕에게로 보내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단된 성전건축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야 재개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왕 코네스 왕의 문서까지 발견한 다리오는 예루살렘 성전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에 필요한 경비까지 모두 페르시아 왕궁에서 감당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코네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느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귀비수로 너비도 육식귀비수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토록 성전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달려와 오히려 성전건축을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타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건축입니다. 이후 신약시대 해롯대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건축의 증축이자 동시에 건축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해롯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리오의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일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말년에 칸비세세이에 정복당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리오는 이집트에 대한 응징을 준비했던 일이고요. 그러나 한창 원정 준비 중이던 다리오는 빛이 486년, 36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주꿈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성경은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와 아하스웨로 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리오에 이어 왕이 된 아하스웨로는 그의 재위 3년째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페르시아의 모든 총독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는 18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스웨로는 절세 미인인 자신의 왕후를 총독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시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페르시아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미라. 그러나 왕후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계속해서 에스더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왕후 와시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귤에 내려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를 두고 갈대와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가 왕후의 나체를 보여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기록이 옳다면 아무리 왕의 요구를 할지라도 왕후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한편 그때 아하수에로는 매일 계속되는 파티로 인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와시디 왕비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아하수에로는 법률 해석과 자문을 맡은 고문들에게 이 일을 언언했고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해야 한다는 고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왕후는 왕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나 왕후를 매우 사랑했었던 아하수에로가 왕후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자 왕의 친구들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에스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생각하그를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터 왕비가 출연하게 된 것이지요. 레오노드는 에스터가 1년간의 준비 끝에 가장 매력있는 여인으로 뽑혀 아하수에로가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제휘 7년째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터 때에 하만과 모르디게의 갈등이 유대인들의 몰살로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하만은 유대가 몰살을 시킨 아말렉의 후손으로 유대에 대한 원한이 매우 컸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허락을 받은 조세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그해 12월 13일에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보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역줄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므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수산성은 어지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민족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해마다 아다롤 즉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르디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귀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족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세프스는 에스더 이야기를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의 이름도 크세르크세스가 아닌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크세르크세스가 죽자 왕위는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고레스는 헬라인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이 왕이 바사의 통치를 장악했을 때 유대 전 민족은 멸젤에 위기를 당했었다. 세계 역사에서 다루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수에로와 세계 역사에서 다루는 크세르크세스는 마치 다른 두 사람 같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아하수에로가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그의 300명의 용사들과 맞서 싸운 매우 잔인하게 묘사되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다루는 왕이 되기 전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왕이 된 후 고레스 대왕의 딸 아토사와 결혼하여 4명의 자식을 또 둡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루와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벌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때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왕국은 길이가 대략 6,400km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 480만 제곱킬로미터였으며, 인구만도 2천여만 명에 이르러 현재의 미국 대륙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먼저 이집트를 응징하려고 했으나, 그의 사촌동생이자 최측근인 마르도니오스의 설득으로 그리스 원정에 먼저 나서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약 70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그리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각 나라에서 징발한 군인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서 명령의 하달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70만 명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1만 명을 세워서 원을 그린 후에, 다음부터는 그 원을 채우면 1만 명으로 계산하여 70만 명을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70만 명이 지나가는 마을은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하니, 그 원정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그리스에서도 페르시아의 제 침공에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다리오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공격해 올 것이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 아테네의 라울레이온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은 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한 일과 견딜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 은을 가지고 한 사람당 10드라크마씩 분배하자는 것이 대세였으나, 아테네의 정치인 테미스토클래스가 이 분배를 중지시키고 전쟁에 대비하여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와의 육전이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에 해전을 치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되어 아테네는 200척의 배를 건조하게 됩니다. 덕분에 아테네는 해군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로 침략해 왔을 때, 그리스의 연합군은 해전을 치르기로 계획하고, 크세르크세스를 살라미스로 유인해 대승을 거둡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 380척과 페르시아 함대 600척 내지 800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것도 얼마 전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400척의 손실을 입건한 후의 전력입니다. 페르시아 라우스에 의하면 이때의 폭풍은 몬스터 폭풍이었고, 이 폭풍으로 페르시아 함대는 1327척에서 400척이 침몰하고 927척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좁은 해안인 살라미스로 유인한 작전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8시간 동안 치러진 살라미스 해전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에 20만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패전 국가에서는 패전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에 이어 다음에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카레 전투에서의 연이은 패배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몹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서 퇴각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 겸 제사장 이스라, 이차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즉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2차 포로 귀한 때 제사장 이스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준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그 부친에게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한이 있은 지 79년 만인 비시 458년,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한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걸어서 5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에스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와 함께 부흥운동과 공동체 정화작업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아닌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이며 제사장으로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로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을 맡았으며 페르시아 왕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왕에게 피력하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위해 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서는 왕의 어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매우 소중한 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입니다. 좀 길지만 전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스스타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에게 이르르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율법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직접 내린 공문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제한의 권한입니다 이는 애굽왕 바로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과 같은 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공문을 내려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세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는데 바로 재판권입니다 이후 유대에 산헤드림 공예가 갖는 권한 가운데 재판권이 있는데 산헤드림 공예의 구성원이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음에 알 수 있듯이 산헤드림 공예의 재판권은 아마도 에스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아 3차 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에게 조소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아닥세스다는 느헤미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아닥세스다 왕 20년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 1장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세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느헤미아의 형제 중 한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150년 전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고 능력을 받고 살고 있으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아직도 화제의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아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자 느헤미아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를 위해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아닥사사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아는 오랫동안 계획한 일을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태도 수심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하가 해소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아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왕과의 전면전을 시도합니다 왕이 느헤미아의 심정을 살펴 요구를 묻습니다 느헤미아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아가 왕에게 예의를 갖추어 유다 성읍에 보내주실 것과 성을 중건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과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한 왕후가 흔쾌히 느헤미아의 부탁을 들어주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느헤미아가 왕에게 이렇게 하립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아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자 느헤미아는 자신의 기한을 정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그동안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아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을 보필했으며 왕의 큰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일을 마치고 꼭 돌아와야 한다는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에게 느헤미아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에게는 무엇보다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신하가 꼭 필요합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매우 큰 제국이었기에 인재를 고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신하를 만나는 일은 왕에게 행운이라고 할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왕이 무한 신뢰를 보이자 느헤미아는 왕에게 유다성업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아가 충성심뿐 아니라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벡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자 느헤미아의 이 부탁도 왕이 허락합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행정가이자 월등한 실력을 갖춘 느헤미아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느헤미아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아의 능력과 추중력이 이 정도로 대단했기에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그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이러한 미래를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생활 70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유대인들이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귀환해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만한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은 그 후 최소한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천인 대장이었던 환관 바고아스가 아닥사스다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초반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들 아르타 샤타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몇 명의 왕을 거쳐 다리오 즉 다레이오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침략을 해옵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다리오는 많은 용병을 구해 31만 2천명에서 60만명으로 추산되는 군대를 동원해 알렉산더와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여 죽고 맙니다 이수수 전투는 페르시아 보병 10만명과 기병 1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리오스 3세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면서 페르시아는 결국 제국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70년만에 제국의 문을 닫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도 206년만에 다리오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헬라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경영 키워드는 숫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의 기본 동력은 경제 숫자와 국방 숫자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변변한 시장도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키루스 2세 왕의 제국 건설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때에 30만 내지 40만에 가까운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원정을 떠났었습니다 그 점령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부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못다한 그리스 점령을 위해 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70만 명의 군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머문 도시들은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군인들이 모였기에 명령도 다 하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군인들의 숫자에 늘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다레이오스 3세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자기 군인들을 보면 모두 무서워 도망갈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알렉산더의 4만의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를 보면 도망갈 것이라고 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페르시아는 무참히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유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무궁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이 나서 무궁국식을 그만 먹을 것이며 적이 침략해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방위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숫자가 소중하다는 생각 없이 사람 숫자의 많음과 경제 수치의 크기로 제국주의를 꿈꾸는 꿈은 결국 하룻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1초가 채 안 걸리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제국도 성경 안에서는 숨어 있습니다 아래 두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과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00년의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얘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유대교안의 선지자들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대체적으로 있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동안 정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8세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무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한꺼번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느라 애를 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6세기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와 용서를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상태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대꾸하듯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1600년 동안 이 한 민족을 안고 보듬고 울며 사랑해 오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다니요 가슴이 텅 막히는 순간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섭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단해 드리면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물고 병든 것으로 희생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것이 어떻게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급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되묻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기간을 통상 신고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세계 역사는 엄청난 회오르가 치고 있었습니다 영웅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의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 그리스의 연합군은 그때마다 놀라운 협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투, 그리고 미칼레 전투의 승리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쟁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이 전쟁들의 패배 때문에 페르시아는 에게의 진출이 좌절되고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패권을 고스란히 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한편 강력한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와 강력한 해군을 가진 아테네는 그 후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지나치게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민주정을 대표하는 아테네 중심의 동맹 도시들과 과두정을 대표하는 스파르타 동맹 도시들이 BC 431년부터 BC 404년까지 27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포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긴 사람은 투키데데스라는 아테네인입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아테네가 패배함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BC 4세기 무렵부터 스파르타는 오히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이라 무시했던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반성에 세운 왕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테베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테베의 보병들이 재편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후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을 때 시민병사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전통적인 팔랑크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부대를 만들었지요 이 보병부대는 고용된 직업군인으로서 귀족지주계층으로 이루어진 중장기병과 함께 신생 마케도니아군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후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그리스의 도시들을 하나씩 삼켜 결국 코린토스 동맹을 조직함으로 그리스 세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새로운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전쟁을 위한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고 페르시아를 보복하기 위해 마케도니아 중심으로 그리스가 힘을 한 대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바로 150년 전에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알렉산더의 한라제국의 등장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등장할 로마제국도 예고되어 있었고요 요세프스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는 다니엘서 7장 6절과 8장 3절에서 8절과 21절에서 22절 그리고 11장 3절을 통해 자신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에 갔을 때 읽었다는 성경구절은 단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한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낯선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 11장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구절들의 일부 혹은 전부는 알렉산더의 정복과 그의 후계자들을 매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요세프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리포 헬라 제국의 경제 동력과 유럽 보급의 출발지 이야기와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를 반석 위에 세우고 강력한 국가를 꿈꾸던 중에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필리포스라고 바꿉니다 이후 신약성경에서는 빌리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필리포스에게 반기를 든 그리스 연합군을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 2세는 갑작스럽게 암살당하여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빌리뽀 필리포스는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제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를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두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두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두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마게두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으나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선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발을 내딛는다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곧 마게두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고 이를 하나님이 마게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두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런데 역사적인 유럽보급 전파의 시작은 바울이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바울은 곧장 감옥행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밤에 옹문이 열립니다 이에 바울 일행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장과 바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적인 유럽의 첫 교회 빌리뽀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의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정 간수장 가족 자주장수 루디아 등이었습니다 당시 물감 중에서 자주색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자주색 옷은 금값과 동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상도시 두로가 자주색 물감 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엄청난 부호를 누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빌리뽀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단순하게 지금의 옷감 장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리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필리포스 2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7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의 다섯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의 모든 부인들은 모두 딸들만 출산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의 후계자로서 알렉산더의 자리는 매우 튼튼했습니다 다만 필리포스 2세가 7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알렉산더의 자리에 약간의 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7번째 부인인 10대의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숙부인 아탈로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자식이 아들일 경우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아탈로스에게 술잔을 집어던지고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를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에피로스로 급히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일은 잘 마무리되고 알렉산더는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율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클레오파트라는 딸을 낳아 더 이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필리포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데스와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포스는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스타기라시를 모두 초토화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마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마을인 것을 알게 되자 필리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을을 모두 복원시켜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중히 모셔와 자기 아들의 스승이 되게 했다는군요 필리포스는 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을 배우는 곳을 선녀의 성력으로 정해줬답니다 그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었던 그늘진 산책로와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도덕이나 교리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심오한 교리들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뒷날 정복전쟁을 위해 아세아에 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교리들을 책으로 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불만 어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이 플루타르코스 갓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존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입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운 알렉산더는 이후 헬라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 전 제국들의 통치자들에 비해 철학적인 통치자의 명물을 많이 보여줍니다 에스겔 27장과 태양 도시 두로 그리고 알렉산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6장 4절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글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에스겔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규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순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형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돗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당시 두로는 여러 섬들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스러운 부자 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배를 만들면서 최고급 순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형목으로 배에 돗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저었으며 상하를 가지고 가판을 꾸몄습니다 이집트산 옷감으로 돗을 만들고 최고급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루왓의 가장 힘센 사람들을 배사공으로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치를 누렸으며 그들의 부를 통해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지중요를 주름잡으며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두로는 자주색 물감산업과 조선산업, 카르타고를 비롯한 중동 각국과의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과 문화를 꽃피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자주색 물감의 값은 금의 가격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두로가 무역을 통해 얼마나 큰 돈을 움직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1만여 명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이같이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로가 너무나도 대단한 부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재벌 나라의 위력에 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부자 나라 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이 불타고 그 교만이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수로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께서 알렉산도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필리포스 2세의 갑작스러운 암살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는 23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뿐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 원정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땅을 정벌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을까봐 늘 조바심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왕위를 물려받자 알렉산더는 즉시 원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원정보다 더 급히 꺼야 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의 몇몇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테베와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으킨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고 코린토스 동맹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와 테베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매우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합쳐 그리스 전체의 총사령관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뒤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원정을 떠나는데 이들은 모두 고용된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에게 먼저 일정의 급료를 줘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궁의 대부분의 자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빈털터리가 된 알렉산더의 경제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신하 페르시아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것으로는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요 알렉산더의 이 말에 급료를 받았던 군인들이 다시 그 돈을 알렉산더에게 반납하기 시작했답니다 페르시아 점령 후 더 많은 급료를 받을 텐데 지금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는 것이며 알렉산더가 원정에 필요한 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가서 이수수 전투를 치르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도망친 다레이오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 말머리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향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항을 포기하며 속속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로 티루스는 항복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로는 0.5마일 넓이의 바다가 마케도니아 군과 두로를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인 카르타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자 중심무역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 정복전쟁을 나서기 전 마케도니아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로 점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7개월간 버티던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 철저히 응징당합니다 알렉산더는 초반에 두로를 공략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결국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200척의 배와 군인 1만 명을 동원해 산에서부터 큰 바위를 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을 바다에 깔아 길을 내어서 결국 그 길로 사류마차들을 끌고 두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어서 육지처럼 쳐들어가 공격해서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남쪽 성벽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한 두로 사람들은 결국 끔찍한 학살로 인해 대부분 죽었으며 두로는 불바다가 뛰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B1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무스 선지자는 두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아무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애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18세기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도 두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된 두로의 교만이 결국은 황묘해지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신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하다 두로가 황묘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후 두로는 로마에게 예속되어 로마의 많은 유물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두로는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두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리셔서 귀신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원래 유대 땅과는 떨어져 있는 섬이었는데 오랜 세월 토사가 쌓여 오늘날에는 반도가 되었고 티레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와 알렉산더와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야기입니다 겨우 4만 명으로 시작한 알렉산더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를 완전히 손에 넣고 BC 336년 선발 부대를 페르시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BC 333년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렉산더가 직접 페르시아로 넘어가 다레이오스 3세와 이수수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레이오스 3세는 전차를 버리고 말에 올라타고 왕의 표시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야음을 틈타 도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레이오스 3세를 뒤쫓아가지 않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하면서 두루와 블레셋의 가자를 점령하고 곧바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정복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유대 점령은 다른 점령지에 비해 매우 다릅니다 유대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페르시아의 총도 관할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산더가 유대를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유대에 도착할 즈음 유대의 대제사장은 자주색과 주웅색의 옷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세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 주겠노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매 7년마다 그들의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렉산더가 유대에 대해서는 여타 나라와 비교해서 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정복전쟁 중에도 항상 독서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좋아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세운 것이 유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를 흉내내어 전쟁 중에 이동 도서관을 함께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알렉산더는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들을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베개 아래에 그의 칼과 이 일리아들을 두고 잤답니다 알렉산더의 롤모델이 바로 아킬레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일리아들을 영화로 만든 트로이에서 바로 이 아킬레우스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들을 좋아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을 점령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이 장식된 보석함을 발견하고서는 그 보석함에 일리아들을 넣었다는군요 알렉산더에게 최고의 보석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책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김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도 수사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성에서 알렉산더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를 알렉산더에게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곧 그 요리사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고 난 후에 먹는 음식이 최고의 요리이다 라고요 로마 시대의 한 장군에게 바쳤던 선물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 포이니 전쟁 때에 이릅니다 한니발을 물리쳐 로마의 영웅이 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스키피오에게 바치겠다는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스키피오에게 선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키피오는 그 선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지만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장수에게 이보다 더 곤란한 선물은 또 없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대해 폴 존스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썩은 달걀처럼 깨뜨렸다고 표현합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곳은 상당수가 저항보다는 해방구루로 맞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약탈을 면한 곳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 중 페르시아의 수사와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는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타레이오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세운 도시로 그 상징성이 침공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는 약탈과 학살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궁궐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타레이오스 3세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 하나인 에크바타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더 이상 타레이오스 3세를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던 타레이오스 3세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레이오스 3세의 죽음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는 헬라 제국의 패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원정 중에 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그리스 문화로 정북민들을 개화시키려 했습니다 고대 동방의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하여 헬라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문화를 퍼뜨리며 원정을 계속하던 알렉산더는 인도의 인더스강 뉴욕에서 원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전쟁과 원정에 지친 군인들이 더 이상의 종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물을 병으로 요조라고 맙니다 어떤 이는 말라리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 후에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자 큰 제국은 그의 7명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에 의해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4명의 장수 가운데에서도 3명은 꽤 큰 규모의 나라를 세워 왕조를 이루고 1명의 장수는 소아시아 북쪽의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워 이후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의 수호자가 됩니다 3명의 장수들이 세운 한라 제국의 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누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국과 퀴레네 홍해와 동아프리카에 따라 설치된 교도보들 페니키아 에게의 여러 섬들 그리고 소아시아 해안과 갈리폴리 반도의 일부에는 포톨레미 왕조가 세워져 그곳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는 옛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투르케스탄까지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들 세 왕조의 어느 누구도 제국의 유일한 군주로 우뚝 서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예루살렘 쟁탈전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되는 가운데 애국을 다스리게 된 포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코스라는 군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는 군 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차하면서 안티고노스 장군을 저지하려고 유대 위쪽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으로 진군하여 결국 셀루코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를 사이에 두고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BC 301년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된 포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포톨레미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이어 알렉산더의 직접 통치 그리고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포톨레미 왕조는 통치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던 중 포톨레미 2세 즉 포톨레미 필라델프스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라시대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 도시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로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번역분이 최초의 번역분인 70인역입니다 포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사람 70인을 선발해 그들로 아여금 각자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70인의 번역을 한데 모아보니 한치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70인의 번역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번역작업이 진행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번역작업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도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대 땅은 양쪽 군대에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합니다 특히 이후 유대에 대한 통치가 포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커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자 유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포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유대 땅의 분위기는 비시 2세기 초를 전화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시 198년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우커스 3세가 포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셀루커스 왕조에 합병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점령한 안티우커스 3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이런 호의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티우커스 3세는 그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서방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23년에 걸친 1차 포에니 전쟁과 16년에 걸친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지중해의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가 발발합니다 그리스 문화를 동경해오던 로마는 그리스의 요청에 따라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로마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사건은 그리스로부터 발단이 되어 또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덕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된 그리스의 중부지역에 사는 아이톨리아인들은 그리스의 독립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배했던 마케도니아를 응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톨리아인들이 이번에는 셀루코스 왕조에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의 도움 정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었죠 이 일은 로마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BC 197년 로마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전후 처리 과정을 통해 그리스의 확실한 독립과 마케도니아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었고 그때까지 마케도니아는 로마와의 약속을 잘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마케도니아에 대한 셀루코스 왕조의 공격은 곧 로마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이 국내의 문제로 인해 셀루코스 왕조의 망명에 있었고 셀루코스 왕조의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톨리아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BC 191년 안티오쿠스 3세는 6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마케도니아를 공격해 알렉산더의 확실한 후계자의 자리를 잡고자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중부의 아이톨리아인들과 합세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게 무참히 깨지고 살아남은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하는 신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왕조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강력한 군조로 알려져 있던 안티오쿠스 3세는 동국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자기 나라의 망명에 있는 한니발을 이 전쟁의 장수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도 한니발과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BC 190년 드디어 로마와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로마가 먼저 진격하게 되죠 결과는 로마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의 결과로 인해 셀루코스 왕조는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에게해의 재해권도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안티오쿠스 3세에게 5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부과되자 이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 안티오쿠스 3세가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백성의 반대가 일어났고 그는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셀루쿠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받습니다 얼마 후 셀루쿠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유대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특히 그의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험난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냉소적인 신앙일지라도 유일신 사상만은 확고하게 지니고 있던 유대인 귀환 공동체는 헬레니즘 사상을 강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푸틀레미 왕조의 이집트 정복을 꿈꾸며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했고 제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에 대해 정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가 이집트에 대한 지배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거의 정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출현 때문에 그의 수건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가 이미 로마의 손에 대부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의 점령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 원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유대가 그의 헬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할레를 실시한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아이를 죽이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600명을 묶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해 그들을 참혹하게 죽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불렀으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 고쳐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 세력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유대의 헤롯 대왕 이야기 그리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아래 큰 고통을 겪은 유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헤롯은 로마 최초의 제1차 삼두정치를 실행했던 유리우스 카이사루와 폼페이오스 그리고 크라수스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2차 삼두정치의 주인공들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도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두정치로 서로 뜻을 같이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우스 카이사루가 로비콘강을 건넌 후에 유리우스 카이사루와 폼페이오스가 서로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헤롯과 유리우스 카이사루, 헤롯과 폼페이오스는 각각 계속 절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화가 유리우스 카이사루와 폼페이오스에게 각각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두 거두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2차 삼두정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칼을 겨누고 싸울 때에도 헤롯은 양쪽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금화를 군자금으로 보내 양쪽 모두를 크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일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애국에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는 중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많은 나라들을 물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까지 다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군요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밤 요구했던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유대를 자신에게 달라고 안토니우스를 졸랐다는군요 그러나 안토니우스가 유대만은 절대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헤롯과의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는군요 헤롯의 정치력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본 왕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에 하스본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경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175년에 셀루코스의 안토니우스 4세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유대교를 보편화하려는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개혁 세력은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 이름을 고치고 대제사장을 개혁 성향의 야손으로 교체한 후 대제사장이 공공기금을 관장하면서 성전의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유대에는 더욱더 친그리스적인 성향의 메넬라우스로 대제사장이 교체됐는데 메넬라우스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더니 드디어 성전의 희생제의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을 힘입은 메넬라우스와 바을종고가 다른 것이 없다고 여기며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제사장 메넬라우스에 반대하여 매를 맞아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자 이때부터 순교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호야리베 파수꾼이라고 알려진 옛 제사장 가문 출신인 마타디아스 하스몬이 우상승배를 요구하던 세루코스 왕조의 관리와 우상승배에 참여하려 한 유대인을 살아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는 형제들을 이끌고 세루코스 왕조의 주둔군에 대한 게릴라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타디아스 하스몬은 우상에게 전하라고 유대를 압박한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에 도전한 연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혁명을 주도했는데 처음에는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어서는 막내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혁명을 주도하면서 개혁파 인물들을 구금하고 셀루쿠스 왕조의 인물들을 감금했으며 그 후 성전을 정화하여 빛이 164년 12월에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거행합니다 그러자 빛이 162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5세는 유대의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가문은 빛이 161년 셀루쿠스 왕조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와 동맹을 맺어 로마로부터 독립국가의 지배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유대에 대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셀루쿠스 왕조는 빛이 152년 유대를 그리스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당시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였던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결국 유대와 계속해서 관례를 맺기 원했던 셀루쿠스 왕조는 빛이 142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유대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시몬 마카비가 유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유대 통치자의 자리를 겸하게 됨으로써 독립국가의 면모를 확고하게 갖춥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와는 다른 유대의 또 다른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시작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빛이 142년 유대는 마침내 셀루쿠스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서 440년 만에 독립을 이룬 때입니다 시몬 마카비 통치 이후 하스몬 왕조는 요한 힐카누스와 그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의 미망인 살롬의 알렉산드로와 결혼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 알렉산드로 야나이우스 그리고 직접 통치에 나선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다투면서 권력 싸움을 하다가 빛이 63년 유대는 결국 폼페이오수를 통해 로마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빛이 134년에서부터 빛이 104년까지 통치했던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고추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우수하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에 특별히 집중했는데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하나님께서 유대기업으로 주셨다는 생각에 유대 땅 전체의 정복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인해성을 1년간 포위해서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에 불태우고 그리스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둠의 지역을 정복하고 정복민들에게는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학살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트라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는 통치자와 왕과 정복자가 되면서 부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대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6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5만명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힐카누스 2세의 추종자 가운데 총리였던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하스몬과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이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누스의 두 손자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다툼으로 인해 6년간이나 내전이 계속되자 안티파터는 내전보다는 유대가 로마에 귀속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과 협정을 체결하여 유대를 로마에 속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을 때 끝까지 정전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세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세라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임 예레미야스는 요세프스의 기록을 받아들이며 AD 1세기의 바리세파는 6천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 개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리스의 선진 문명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상을 흡수하기도 했고요 바리세인들이 구전율법을 만들게 된 경위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고수한 점과는 이에 차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몇몇 부유한 가문, 지도적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바리세파는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으로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대 문화 사도 바울은 바로 바리세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손들이라 하여 사두개파라 불렸고 그들은 성전관리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해로당과 타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세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누가 돌에 맞아야 하며 누가 화형에 처해져야 하며 누가 참소를 당해야 하고 누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처벌관계를 만들어 문서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구두상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바리세파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또한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바리세파가 모세오경과 함께 묵시문학을 권위있는 문서로 받아들인 데 반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의 권위를 받아들이려 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공예에 서게 됐을 때 이처럼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세파의 다른 입장을 이용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느라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석의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사두개파는 확실히 바리세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에세네라는 이름은 침묵경거를 의미합니다 에세네파은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세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단 광야로 후퇴하여 열심을 되찾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후퇴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사해 북쪽 지역에 모여 살았고 AD 1947년 이후에 그들의 거주지 근처의 동굴에서는 사회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든 제사를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한 정복전쟁의 발발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헬라 제국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에고비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은 최초로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은 분할되고 결국 헬라 제국도 문을 닫게 됩니다 애국을 통치했던 부틀레미 왕조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셀루코스 왕조 또한 밀려오는 로마의 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유럽과 아세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두렵게 했던 헬라 제국도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제국이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사라질 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이렇게 또 사라지는 구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 경영 키워드는 용합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인 헬레니즘을 만들어 널리 퍼뜨려 제국을 영원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제 혼혈 방식의 계급을 전제로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헬라는 수평적 세계 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의 경계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민족적 동등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섞어 문화를 섞어 융합을 이루므로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각 민족의 균형과 조화는 제국적 융합이 아닌 제사장적 융합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개인과 민족에게 각각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적 융합이란 각기 종류대로 이되 수평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동질적 연대를 함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두 기반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개인과 모든 민족에 속하되 섞일 수 없는 유일한 한 민족입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전체가 로마 제국의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일본의 연관성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직업인 세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의 채석장도 모두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로마 심의권과 전도여행의 루트들도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렘으로 호적하러 간 것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로마의 사용법이었고요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다른 제국들에 비해 로마 제국은 자료가 많습니다 아마 여행으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도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수밖에 이후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사형 드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아간이나 스테반 같은 경우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헤로시 유대 땅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군단이 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이라는 뜻에 로마식으로 백인대장,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부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로마 출신 로마 군대의 등뼈같은 백인대장이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를 사도베드로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도 황제들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과 성경으로 떠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작과 가이사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찍이 그 옛날 배수로까지도 잘 정비된 고속도로 에그나티아 도로를 만들어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가 인프라를 잘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길이 통한다는 로마는 b18세기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와 늑대의 신화에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곰 신화와도 같습니다 즉 아무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유대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로마의 시조는 늑대 젖을 먹고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는 광정과 공화정을 거치고 카루타구와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무서운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빛이 100년에 태어난 윤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전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로마 청사진을 그립니다 마침내 로마는 대제국으로 변모해 오랜 전통의 애굽이나 고대 근동을 모두 발화를 해두고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윤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윤리우스 카이사르는 영어로 줄리우스 시저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저가 더 익숙하지요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 이 모두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가이사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란 윤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가이사로 음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홍이라는 성 그 자체가 황제라는 칭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홍하면 아 황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의미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윤리우스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는 그의 최종 직위를 종신 독재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윤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의 길을 열었고 실제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윤리우스 카이사르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어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의 돈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돈에 사람 얼굴을 새김으로 피하를 해서 그 사람을 알리는 것은 윤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장 먼저 했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나라들이 따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혹은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와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세금을 종교적 관점에서 또 경제적 관점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즉 열혈당 신학을 따른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승배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잡혀가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동전을 하나 가져오게 하시고 동전이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두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 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텐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윌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로마가 체제의 수명을 다했음을 알고 황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원로원과 시민의 협의체인 공화정을 유지해온 세력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더 이상 그 넓은 제국을 시민과 원로원의 협의체인 공화정으로는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암살당한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마련해 놓은 모든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유언에 기록되어 있는 옥타비아노스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로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윌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지 않고는 로마 제국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왜 속국인 유대 나라에 총독을 둔 상태에서 또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둠으로 헤로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다른 모든 속국들은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통치로 충분했었는데 말입니다 헬라 제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유대의 하스몬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를 끝나게 하고 BC 63년 유대를 로마의 예속국으로 넘긴 인물이 바로 헤로시의 아버지 안티파터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이야기는 안티파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티파터는 유대를 로마에 넘기고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가 내전을 할 때 윌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서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 후 안티파터의 아들 헤로트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립니다 이후 여러 헤로시 등장하게 되므로 안티파터의 아들을 헤로트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로트 대왕은 친유대적이기도 했고 반유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능했다는 평가와 잔인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헤로트 대왕은 하스몬 왕조의 당파를 계속해서 지지했으며 하스몬과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함으로 유대 가문과 깊은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C 40년 헤로트 대왕과 경쟁 상대에 있었던 그의 조카가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쿠테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헤로트는 잠시 로마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헤로트는 곧 로마의 도움으로 3만 명의 보병과 6천 기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더 강력한 통치자로 자리잡습니다 이후 헤로트 대왕은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신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큰 규모의 건축을 함으로 로마와 유대의 환심을 동시에 삽니다 헤로트 대왕은 그의 제위 15년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주위를 성벽으로 둘러싸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46년이 소요되었고 서기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도 장인들은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끝내지 못했었습니다 헤로트 대왕이 지었던 성벽의 일부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높이가 12m에 이르고 돌 하나의 길이가 7m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헤로트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15년 헤로트의 친구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오른팔인 마루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헤로트 대왕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로트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로트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신했던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의 헤로트은 헤로트 아켈라우입니다 헤로트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로트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헤로트은 헤로트 대왕이 죽은 후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분할받은 헤로트 아켈라우를 읽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로트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아켈라우의 눈을 피하여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헤로트 아켈라우는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AD 6년에 헤로트 아켈라우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까지 불렀던 헤로트는 헤로트 빌립 1세의 형으로 헤로트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헤로트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로트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저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토록 사람 사랑하시기에 힘을 쏟으셨던 예수님께서 헤로트 안티파스에게는 거침없이 저 여우라고까지 부르시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로트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헤로트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사약하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할 때 나오는 헤로트 왕은 바로 이 헤로트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바티안 왕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의 동생 헤로트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로트 안티파스의 부도독함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신 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로트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헤로트와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트 빌립 2세와 헤로트 아그리파 1세 헤로트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헤로트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곳은 요당강 상류지형의 상당 부분으로 갈릴리 북동부 지역입니다 헤로트 빌립 2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건립한 후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로트 왕이 세운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헤로트 빌립 2세는 헤로트 왕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온수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헤로트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로트 아그리파 1세는 헤로트 대왕의 손자이며 헤로디아와는 친남매간으로 헤로트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3대 황제가 된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었고 덕분에 헤로트 빌립 2세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로트 안티파스가 쫓겨났을 때 그 땅까지 그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헤로트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로스로 사도야고부를 처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열렬히 환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로트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헤로트 아그리파 2세가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는 거의 로마 총독의 관할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헤로트 아그리파 2세는 이후에 가이사라에 억류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베스도 총독과 함께 증언을 듣다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는 바울의 질문을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헤로트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로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헤로트 가문은 하스몬 왕조 말기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둠의 즉 애돔 조김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통치자 가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므로 로마의 여타 다른 속국들과는 달리 총독 통치가 아닌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유대에 세웠으며 유대에서의 총독은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게 하는 조절을 시행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유대 총독은 빌라도와 벨리스, 페스도 등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렘 그것도 마곡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누가 보금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해산을 앞두고 있었으나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구 수도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해야만 했기에 베들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호적 등록은 고향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리자 여관이 꽉 차게 되고 마리아는 할 수 없이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로 즉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으로 황제를 지칭합니다 아구 수도는 아우스투스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 아구 수도는 존엄하신 황제께서 라는 뜻입니다 이 아구 수도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다스리게 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로마 제국 전체에 그렇게 엄하게 시행된 것입니다 출산을 코앞에 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도 어떤 예외 없이 말이죠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으로 오늘날도 평화론을 말할 때에 반드시 개론에 언급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BC 1세기 말 재정을 수립한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약 200년간 계속된 평화를 읽었습니다 이후 팍스 브리트니카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 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이 들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어부들을 만났답니다 그 어부들이 옥타비아누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에 옥타비아누스가 매우 뿌듯해하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 의한 평화로구나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 류의 이야기로부터 팍스 로마나가 나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단지 로마 국민들의 평화였습니다 과연 로마 제국의 속국민들은 평화를 누렸을까요? 요셉이 곧 해산할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렘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확하게 호적을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고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기간은 BC 29년부터 AD 14년까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이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로 성경에는 티베리우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 황제는 별명이 테러블 티베리우스입니다 테러블은 영어사전을 보면 무서운, 소름끼치는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AD 14년, 곧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부터 십자가 처형과 사도행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37년까지가 티베리우 황제의 통치기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티베리우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성경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째에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헤로스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헤로스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구니세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헤로스 가문이 유대와 그 근처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베리오 황제는 왜 그렇게 테레블한 황제가 되었을까요? 티베리오의 로마 이름인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의 의붓 아들이었다는데 그 열쇠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의붓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는 윌리우스 카이사리의 누나의 손자로서 윌리우스 카이사리의 양자가 된 덕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자로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혈연에 매우 연련했습니다 윌리우스 카이사리가 갑자기 암살당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후계자로 발표된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디스와 함께 제2차 3두 정치를 통해 33살에 마침내 평민을 보호하는 호민관 집권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에 오릅니다 로마는 교묘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동안 놀라운 정치력으로 권력을 하나하나 손에 잡아가고 있었으면 당연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23살 때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율리아라는 딸 하나를 두고 난 후 이혼했습니다 24세가 되던 해 옥타비아누스는 19세이지만 이미 유부녀이자 3살된 아들을 두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리비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남편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그녀를 데려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리비아의 3살된 아들이 바로 디베료, 티베리우스입니다 어머니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 왕제와 결혼할 때 3살이었던 디베료는 어머니와 떨어져 생부와 살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동생 두루수수가 태어나자 두루수수도 생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어머니 리비아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디베료와 두루수수의 생부가 죽자 두 아들은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와 황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리비아는 평생 해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혈육으로 다음 황제를 물려주려 무던히 해를 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 율리아를 자신의 정치 군사적 오른팔이자 자신의 동갑 친구인 아그리파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딸은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아버지의 친구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딸이 낳은 그의 외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후계를 물려주려 했던 외손자들 두 명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때까지 디베료는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디베료에게는 후계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몹시 외로웠던 디베료는 다행히 그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든 자기 핏줄로 후계 구도를 삼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자기의 모든 핏줄이 죽자 마침내 디베료에게 다음번 황제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후계를 물려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디베료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아그리파와 결혼했던 자신의 딸 율리아와 다시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리아는 아그리파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했었지만 디베료는 할 수 없이 옥타비아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율리아는 간통죄에 걸려 아버지 옥타비아누스가 유배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베료는 그 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의붓 아버지 아래에서 몹시 외로웠고 강제로 위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첫 부인을 평생 잊지 못했던 디베료의 이러한 배경이 테러블 티베료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베료는 황제가 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에 은둔하며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았던 문서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말 많은 월론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보고서만 받고 답신을 해주는 독특한 정치 형태를 펼친 것입니다 섬에서의 문서정치가 그 후에도 10년 이상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의외로 카프리 섬에서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디베료의 명령으로 유대로 파견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헤로시라는 본봉왕과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고위급들 특히 가난한 민중들의 밀란이라도 발생했다가는 보고서가 바로 카프리 섬으로 갈 것이라는 강박감 등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카프리 섬에 은둔하는 황제와는 얼굴을 맞대고 어떤 형편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얻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문서로만 황제를 설득해야 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 밀란이라도 발생해 커지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의 밀란 은훈에 대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치 상황을 유대 대제사장들 세력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숙청에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급제국에서의 6월절과 로마제국에서 6월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6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6월절은 오순절 장박절과 함께 유대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명절은 조상과 농경사회를 중히 여기는 명절인데 반해 유대는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슬러 올라가 보면 왕경시대의 6월절을 지킨 왕과 지키지 않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된 명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와 그 집의 초태생이 죽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요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둔 그 긴박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된 이래 14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6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들의 통치에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6월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 명절에 로마의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로마 제국의 총독이 속국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은 요세프스에 의하면 그만큼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빈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뒤이어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절에 유대의 정치범 중에 한 명 정도는 놓아주므로 로마 제국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이 로마 제국에는 비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들의 종교권 내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빌라도가 6월절의 전례라는 카드 일종의 광복절 특사 카드라고나 할까요 6월절 카드를 써서 예수님을 구해주려 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오히려 6월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당시 6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6월절이 지나면 각국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00년 전 명절인 6월절에 천년의 고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형태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소식이 로마 제국 전역에 가장 넓게 멀리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공식적인 지도부였던 사내들인 공예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을 때 거기에 서계관들과 장노들이 모여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모든 회원들인 71명이 다 모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다음날 새벽까지 신문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새벽까지 신문에서 나온 죄목이 성전을 헐어서 사흘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사내들인 공예원들에게 묻습니다 보라 지금 너희가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공예원들이 대답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칩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빌라도는 법치국과 로마의 정치인답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즉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자신의 질문에 답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정작 당황한 빌라도는 한 발 물러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칭 유대의 왕임을 시인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유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사면해 주려 했습니다 총독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무리들이 바라바 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무리를 매수하여 6월절 특사로 강도 바라바를 요구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조정하는 음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유대민종의 원하는 말을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자 무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로마의 사용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민중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의 구호를 소리지르며 요구합니다 디제사장 세력에 의해 동원된 군중들이라는 확신이 이미 있는데 그 군중들에게 밀려 대혼란이 발생할 것 같은 직감이 들자 이를 두려워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 수락하고 맙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로마의 사용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의 전통적인 사용법 대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에 처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에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처럼 주로 받아쓰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는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서기관들의 필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힘을 합해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장에 보내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과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의의가 석유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그의 귀를 거쳐주시며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단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결과는 민중폭동이 날지 모르니 6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예에 넘길 시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가 사내들인 공예에서 보낸 큰 무리를 이끌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 넘겨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사내들인 공예가 파송한 무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체포하시오라고 싸인을 줍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속한 대로 무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정광석화처럼 어디선가 칼집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귀에서 피가 나고 귀가 땅에 떨어지고 하니 잠시 혼란스러웠겠지요 잠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움찔해서 즉시 다음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당장 천사들 열두 군단이라도 부를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아가지 않고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거를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는 것이 대제사장 세력들의 순발력 있는 작전에 방어 대비를 못해 속수무책으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즉 성경대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열두 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한 개 군단은 약 6천명의 병사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은 혼자 6개 군단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24살에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을 무찔러 마그누스 즉 위대한 폼피우스라고 불린 폼피우스 장군은 총사령관으로 늘 6개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총사령관이 되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준비가 미흡해 우선 4개 군단만이라도 데리고 출정하라는 명령을 원로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를 굴욕이라고 생각했는지 빚을 내서 군인들을 모아 두 개 군단을 다 채워 기어이 6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은 로마 총사령관 두 명이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군대의 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장 7만 2천명의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렘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도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렘의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헤롯의 손에 모두 죽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확실히 메시아이십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활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일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분산 유배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많이 귀환했지만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도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즉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 살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사에 투각을 나타냈으며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였고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유대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1년분의 11조를 바치고 약 한 달간 머무는 것은 예루살렘 경제를 매우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난한 지역과 달리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활성화된 경제력의 이익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막대한 기부금과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입의 11조 즉 예루살렘에서 소비해야 하는 법에 따라 명절에 약 한 달 정도씩 머물면서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서 소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재파를 지켜볼 만큼 그 뜰이 넓었습니다 영화 성경에 보니 대제사장의 집을 성체 즉 캐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시 로마에 어마어마한 금화를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항상 함께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하여 정복전쟁에 나설 때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귀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이라는 한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단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은 모두 장사에서 두각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받침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도 했는데 그 두 집단이 시장에서 결국 마찰을 일으킬 때도 많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인들은 신도시가 생길 곳을 미리 알아내는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설 곳을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곳에 시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상권이 형성되는데 어느 사이에 시장에서 노른자 위에 속하는 좋은 곳에는 늘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큰 돈은 유대인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 두 집단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집단이 마찰을 일으킬 때마다 대부분 유리한 쪽은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신교를 믿기 때문에 30만 개의 신을 가진 나라 로마와 상당 부분 통했습니다 그러나 유입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종교와 장사에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쪽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윌리우스 카사리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우스 카사르 생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BC 44년 윌리우스 카사르가 암살당하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윌리우스 카사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집단의 충돌 가운데 특히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기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동상을 많이 만들어 로마 제국 전체에 보내서 동상에 절하게 하며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입장은 그들이 다툴 때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골칫거리에 속했답니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를 만난 유대인 필로 이야기입니다 티베리오, 티베리우스에 이은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는 AD 37년에서 41년까지 겨우 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기에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4명의 황제를 다루는 책으로 7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4쪽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가 소실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겨우 4년 통치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는 나라 재정이 파탄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낭비가 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특히 황제의 자리보다 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흉상을 많이 만들어 여러 곳에 세워놓고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더욱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 가는 규모의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의 공격에 유대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칼리굴라의 동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칼리굴라를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의 칼리굴라에게 알려 유대인들이 칼리굴라 황제를 숭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칼리굴라는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추방하고 유대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해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모든 경제권을 그리스인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칼리굴라에게 면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필로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오랫동안 칼리굴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함께 만나주겠다는 것이 칼리굴라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필로가 칼리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칼리굴라는 계속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필로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했습니다 그러나 필로가 끝까지 침착하게 유대인들의 뜻을 전하고 변호하자 칼리굴라도 마지막에는 필로에게 설득당해갑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곧 암살됨으로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로마 황제를 면담했다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 재판을 청구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이를 수락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하고 황제를 설득하려고 려로에게 황제 재판을 신청했던 것은 필로의 예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 추방된 우리스길라 아쿨라 이야기입니다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는 칼리쿨라 황제에 이어 네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인 칼리쿨라는 제위 4년 만에 근위대 대대장과 소수의 근위병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실의 살해 사건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던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가 근위대에 의해 50세의 황제에 옹립되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곧 다루게 될 텐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 있던 벨리스 총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오는 50살이 될 때까지 황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책도 몇 권 집필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았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는 연설할 때 입에 침을 너무 많이 흘려 거품이 턱 앞으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은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부인이 된 리비아가 옥타비아누스와의 결혼 전에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 즉 디베료 황제의 동생 두루수수의 막내 아들입니다 글라우디오의 형인 게르마니쿠스가 낳은 아들 칼리쿨라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황제는 좀 복잡하지만 세 번째 황제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글라우디오는 변변이 않은 원로운 의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황공으로 가면서 그의 해방노예 세 명을 비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인들로서 매우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에서는 비서진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방노예 세 명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팔라스, 칼리스 투수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에 시행한 것은 35년 만에 헤롯 가문에게 유대 통치를 다시 맡긴 일입니다 그 유대 통치 왕이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와서 자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칼리쿨라 황제의 친구였고 글라우디오와도 매우 친분이 깊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글라우디오 황제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믿었기에 로마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가 로마의 명령으로 다시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뜨자 유대는 다시 총독체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에 시행된 중요한 일은 로마 총독과 군단이 머무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직전 황제였던 칼리쿨라가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매우 탄압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가이사라에 머무는 총독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의 어떤 흉상이나 심지어 군대의 깃발까지도 들고 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50세의 황제에 주기하기까지 세 번 결혼했고 두 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후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네 번째 결혼이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네 번째 결혼은 그의 비서진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글라우디오의 세 명의 비서들은 각자 황후 후보들을 추천했고 그 중 나중에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추천한 팔라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팔라스는 아그리피나를 추천했는데 아그리피나는 사실 칼리굴라 황제의 동생이자 글라우디오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혼하여 네로라는 아들을 두었고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의 강력한 추천으로 황후가 됩니다 그 아그리피나는 팔라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팔라스의 동생 펠릭스 성경에는 벨리스 총독을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이 펠릭스가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자주 만나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은연 중에 뇌물도 요구했던 그 벨리스 총독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9년째 59세가 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 통치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실시했습니다 유대를 3등분하여 3분의 1은 아그리파 2세가 3분의 2는 두 명의 로마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유대를 양분하여 아그리파 2세와 로마 총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 분쟁이 일어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급한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와 가까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도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아볼로를 예수님 이야기까지 업그레이드시켜 고린도의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천년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가이사라 이야기입니다 세계 많은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만큼 오랜 명상을 지닌 도시도 드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우수와와 만나 세대들도 차지하지 못했던 난궁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추리급한 이스라엘이 가라 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400년간이나 차지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업수족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의 측근 600명을 데리고 들어가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저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삼았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곳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게 하려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미루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으로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직접적인 통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에 보면 밤중에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해 예루살렘에서 10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총독과 군단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라는 왜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만한 곳이 되었을까요? 가이사라는 바로 헤로시 세운 신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 자체가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로스는 많은 공사를 벌였는데 특히 큰 규모의 두 가지 공사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사라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헤로떼왕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으로만 보면 세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물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불타버린 성전 자리에 수룩바벨의 인도로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진 것입니다 헤로떼왕이 세 번째 건축으로 46년 공사기간 대규모의 성전공사에 돌입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떼왕이 지은 성전은 수룩바벨의 성전을 확장한 것이므로 여전히 두 번째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폴 존스는 요세프스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헤로떼왕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헤로 성전은 웅장한 효과들을 내기 위해 거대한 축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움으로써 성전산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깥들 주위에 주랑현관을 세웠고 다리도 상부도시와 연결되었다고 하고요 바깥들 끝부분에 위치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헤로떼왕이 직접 들어갈 수 없었던 내부에는 장식비용을 거의 쓰지 않았으나 외부장식, 성전문, 내부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자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성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는군요 헤로떼왕이 건설한 신도시 카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카이사라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이사르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에 있는 입지가 좋은 조건의 장소로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기에 아주 적합했던 곳이었습니다 천년도시 예루살렘과 신도시 카이사라는 이렇게 로마 제국화의 유대 땅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한 로마 총독 벨리스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네번째 황제 글라우디오의 세번째 결혼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로마 총독 벨리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리스의 로마 이름은 펄릭스입니다 펄릭스는 행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인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로 로마 황실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이 펴기 시작된 것이죠 정말 행운이 온 것입니다 팔라스는 로마의 다섯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를 황으로 추천한 결과 그의 동생을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천인 대장이 로마의 총독과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이사라의 총독이 바로 벨리스 펠릭스였습니다 로마 천인 대장이 백인 대장 두 명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밤중에 바울을 이송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인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합니다 이는 첫째 로마 시민의 지위가 로마 제국 내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의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어 바울을 보호해야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천부장이 내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밤새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들이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치안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천인 대장이 보낸 편지를 벨리스 총독이 읽고 사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드리리라 하고 해로궁의 글을 지켜라 명하니라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의 죄는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므로 이것이 너무 퍼져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며 말합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달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하므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총독 벨리스가 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고 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하여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리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상당히 존중하며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리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예리한 눈길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벨리스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은근히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자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거두어온 기부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큰 규모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추측은 벨리스가 아직도 천안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었다고 역사가의 펜으로 누가가 기록을 남겼으니 벨리스 입장에서는 좀 빈방할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 행정과 유대 사내들인 행정 가말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룬 책들을 보면 유대 문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경제력이 워낙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부류인 총독들에게는 1순위 부임지였기도 했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왕제도는 이미 없어졌으므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름대로 지배를 행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직후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헬라 제국에서는 헬라의 통치자가 정치와 군사 외교를 장악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형태였으나 여전히 종교에 관하여 어떤 제국도 유대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제국에서든 유대의 종교를 간섭하면 유대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통치는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한 기술을 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는 로마 제국 하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인 규율을 가지고 유지되었는데 그 중심에 사네드린 공예가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공예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이후 유대 공동체는 공식적인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관대한 정책을 펼치자 유대 공동체는 지도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지도부가 바로 사네드린 공예의 시작입니다 사네드린 공예의 주체는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인 수룩바벨 총독과 느에미아 총독과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평민 귀족들이 동맹을 맺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한 후에 공식적으로 사네드린 공예를 출범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위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며 유대의 지도부로 존속했습니다 사네드린 공예는 AD 6년 로마로부터 유대의 최고 대표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네드린 공예는 유대의 최고의 재판국으로까지 승격되었고 이러한 사네드린 공예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전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두 사네드린 공예와 관계를 맺었고 유대 내에는 사네드린 공예와 직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수호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네드린 공예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밤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권이 사네드린 공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네드린은 예수님께 유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네드린 공예의 공예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필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탐해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 전 사네드린 공예에 공문을 써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3대 율법학자는 에스라, 힐렐 그리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사네드린 공예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힘은 유대 안에서 매우 강력했고 바울 또한 대단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후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예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한 후 방면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 사내들인 공예의 의장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고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 하시겠네요 실없는 소리 로마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내의 노예는 약 2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가 없는 생활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노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베너라는 영화에서도 유다 베너의 집에 노예였던 아름다운 에스더와 그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로마는 법의 민족을 자처했지만 노예제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에 관한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저택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의 주인이 암살당하자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처형당했다 혹은 유산으로 3600마리의 소와 25만 마리의 작은 가축과 4116명의 노예를 남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아피아가도 양쪽으로 3000개씩 6000개의 십자가에 노예들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그들의 운명에 맞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나온 노예를 한 명 만납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강큰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골로세에서 로마까지 도망한 국제감각까지 갖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나온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마 속으로 월드 이스 스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주인에게 노예를 친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한 장이지만 기적의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서로 형제가 되자는 내용이죠 당연한 제도라고 여겼던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피부색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며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흐름을 깬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초기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어 미국의 정치 사회에 개입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폐지에 관한 여론이 점차 높아지자 1863년 링컨은 결심하고 최종적으로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각 주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관련주와 나누어 부담한다고 명시도 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들고 나온 기본정신은 성경이었고 특히 빌레몬소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경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노예 제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으로 그 제도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법과 바울의 황제재판 청구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에 2년간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황제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통치자가 아니라 제1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것이 황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을, 유대는 종교를, 그리고 로마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원로원은 법을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를 걸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라쿠스 형제 중 동생 가이우스가 제출한 그 집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샘프루니우스 법이라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이름을 자세히 쓰면 왜 이 법이 샘프루니우스 법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중 형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샘프루니우스 그라쿠스이고 동생의 이름은 가이우스 샘프루니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샘프루니우스가 바로 집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법은 그라쿠스 집안에서 입법한 법이기는 했지만 원로원에서 살금원이 없애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윌리우스 칼사르가 되살려 로마법으로 자리잡게 한 법입니다 샘프루니우스 법은 로마 시민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재판을 하지 않고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를 통해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해 놓으려고 계획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라쿠스 형제의 샘프루니우스 법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라쿠스 형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친할아버지는 한니발 장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로마의 장수이고 외할아버지는 한니발 전쟁을 로마 쪽의 승리로 이끈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두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여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재혼은 당연했던 일이었고 오히려 장려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애굽의 포톨레비 왕가의 왕에게 청혼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두 아들의 교육에 전염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그라쿠스 형제의 집안은 로마의 명문 중에 명문 가문에 속하는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나섰다가 비참하게 모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라쿠스 형인 티베리우스는 약 7개월간 공직에 있었고 겨우 30에 죽었으며 동생 가이오스는 2년 정도 공직에 있었으며 32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농민들을 위한 즉 서민을 위한 농지법 정책들을 입안했다가 원로원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두 형제를 죽이면서 집정관이 비상시에는 원로원 최종 공고라는 법으로 재판도 없이 반역자를 죽이는 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만든 샘프루 뉴스 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70년 만에 이 법을 되살려 다시는 로마 시민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총독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황제 네로와 로마 대화제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은 아마도 역대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로 우리 기억에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는 16살 때인 AD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6살이면 아직 청소년입니다 이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통치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어린 네로를 데리고 자기의 삼촌인 글라우디오에게 시집가서 글라우디오의 자식들과 글라우디오를 암살하고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올린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어머니는 사사건건 네로의 일에 관여했고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덕분임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아들을 들들복았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네로가 자기를 닮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때는 이미 아들이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바다에서 살아나오자 이어서 자객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기독교로 박해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형편을 살펴보면 네로는 황제가 아닌 그저 가수가 되고 싶었던 16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버지 덕분에 훌륭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네로도 그의 어머니 덕분에 철학자 세네카에게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철학자나 통치자의 재능보다는 예술가의 기질이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는 예술가로서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옮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10년간은 주로 혼자 노래를 불렀었는데 26세가 된 네로는 남들에게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차마 로마에서는 안되겠다 싶어 고른 곳이 나폴리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마침내 나폴리에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네로의 가수 데뷔 무대는 너무 많은 나폴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극장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네로는 바로 그리스로 건너가 저녁을 돌면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로 건너가 명성을 키운 뒤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을 자극하고 열광시키겠다는 각오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우선 네로는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을 돌며 그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속주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니 속주국 국민인 그리스인들은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큰 박수에 감동한 네로는 더 오래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의 콘서트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때마침 대화재가 로마에 발생하므로 콘서트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로는 나름대로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트로이가 불탔던 것을 추억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퍼져 네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노래 잘하는 가수로 백성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네로는 백성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방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만 자신이 화재의 범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꽤 많은 편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아직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기독교가 성찬식을 하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괴수문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화재의 범인으로 몰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만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네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형법이 워낙 잔인하고 선정적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커지게 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찍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메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는 등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의 초기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네로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네로는 로마 남자들이 가장 치욕으로 여기는 기록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대부분 지워지는 불명예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로의 대다수의 기록들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잘못을 기록해서 후대에 열심히 알린 것이 그나마 역사에 남게 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1,2,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복음의 방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신이일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말리엘에게서 가장 잘 배운 구약율법의 천재인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 한눈에 구약 전체에서 언급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울은 3일간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그리고 사울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후 과거 친구들 즉 바울과 같이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서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의 방해로 쫓겨나 이군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군위원으로 가거를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욕을 당하고 돌로 맞을 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심하게 맞았는데 모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위원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복음전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크게 달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천인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로마의 백인대장 2명과 군인 470명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과 군단이 있는 가이사다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방해를 뚫고 바울이 1, 2,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바울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하는데 이는 사실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냐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뒤따른 유대인들은 모두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대인들의 방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뉴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섭게 계속되었습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교회 지도자들은 큰 고통을 당했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천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서신서들이 목숨을 건 초기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필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반모섬 체석장에서 돌을 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시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체석장 노동은 십자가형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별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날에서 보면 주인공이 체석장에서의 죽음과 같은 노동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체석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체석장으로 보낸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고 합니다 AD 98년 44세 나이에 암살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공포정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네로와 마찬가지로 후에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의 공식기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게 한 네로 황제와 사도 요한을 반모섬 체석장으로 보내고 마침내는 순교하게 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공직에 나간 로마 남자들의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 그들의 공식기록은 역사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들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영화 이야기입니다 AD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간 계속된 로마제국의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인 티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회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로마제국 내에서 불법집단으로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제국 내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출세를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영국 사람으로 선술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으로 영국에 파견되어서 선술집 딸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하나 두고 그 후 로마로 돌아가서는 황제의 사유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섬나라 영국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지냈을 것이고 그러던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린 시절 콘스탄티누스는 어머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헬레나였는데 이후 그녀가 유대 땅으로 성지 순례를 떠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해지지요 세월이 지나 성년이 된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계신 로마로 가서 군사면에서 큰 공을 세우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는 디오클레티아 누수 황제를 모시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동방의 비잔티움을 새롭게 7년간의 대공사를 거친 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서 로마의 견준 동로마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공인하면서 아프리카 충독에게 지시하여 교회들에게 몰수당한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성직자들에게 기금을 제공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제국의 수도로 생명을 거의 다 했던 때입니다 대부분의 황제들은 교통의 요인인 밀라노에서 주로 생활했었고 기독교의 공인도 밀라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AD 392년 테오토시우스 황제 때 밀라노에서는 또 한 번 제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발표되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천년간을 기독교는 황금기라고 부르고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세월을 보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경영 이야기입니다 B18세기에 시작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제정을 거치면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제국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자 로마는 AD 4세기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멤트 2세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서로마는 AD 476년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AD 476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멸망한 달과 일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한지도 모르게 망하고만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서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야만족의 침입, 국교화된 기독교, 기후변화와 농업 피폐,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정책의 한계, 재정적자의 용병의 원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란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큰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국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경영 키워드는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은 노예들을 철저히 배제한 귀족 중심의 관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관용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그들 스스로 매우 관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화폐, 금화나 은화 같은 동전을 만들며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화폐에 새긴다고 관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국과 관용은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국 자체가 이미 속국에 부수어지고 깨진 평화를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단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수명이 길었다는 이유로 관용의 승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실이 관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노예들이 도망가면 본보기로 삼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진정한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작은 자선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관용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관용은 제국이 슬로건으로 내놓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제국의 힘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국 아래에 있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이며 가정적이고 민족적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부터 5대 제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와 제국 이야기를 통으로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으로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살펴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개인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천하보다 귀하게 평가된 바로 그 개인에게 민족과 국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일정 시기 자기 민족으로부터 혈통으로든지 힘으로든지 통치자로 인정을 받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민족을 민족주의화하며 결국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은 채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에굽의 파라우 왕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도,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세 왕도,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왕도, 그리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통한 소유는 실상 천하의 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 제국의 왕들과 다윗 왕의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은 민족 경영을 잘해서 130만 명을 상비군인화할 수 있는 사람 숫자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국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단지 철저하게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콘셉트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꿈꾸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과 모든 민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꿈꿀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할 때 나의 정체성의 범위는 첫째, 나 자신입니다 둘째, 나의 가족입니다 셋째, 나의 민족입니다 넷째, 나의 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나의 가족을, 나의 민족을, 나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말할 때에는 내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타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인, 타민족을 내 이웃이라 말씀하신 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르십니다 마테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말하며 제사장 나라의 기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에는 언어, 음식, 음악 등 그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때 선민사상에 사로잡혔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한례를 유대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으로 유대민족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민족적 특성은 그 민족을 위함입니다 다윗은 국가와 통치자의 대명사입니다 통치는 법치 기반 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통치자였을 때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에 의해 율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전에도 다윗은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자신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 스스로 단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를 수납하신 후 자신 스스로를 일컬어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낮추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돼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는 한 개인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육, 숫자, 융합,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이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경계인 것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을 통해서 애국을 비롯해 오대제국들이 모두 그들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꿈꾸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국들은 하나같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 경계, 교육, 숫자, 융합, 그리고 관용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주무르며 누군가를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질 기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함축된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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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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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